디비니티의 오리지널신 2!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악스로 왔고 악스가 좀 도시가 넓어서 예를 저래 볼게 많았었죠 그리고 적이 너무 강해서 약간 고전을 했었는데 오늘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불안당으로 바꾸고 딜이 더 잘나왔는지 제가 그걸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된거 같죠 하여튼 뭐 여기서는 좀 자유롭네요 오히려 맵이 도시기도 하고 뭐부터 할지 좀 차근차근 해볼까요 이제 캠경과 한번 대화를 하죠 길에서 괜히 의사 부하 만나도 레벨이 나보다 높으니까 아마 18레벨 정도의 캐스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흐흐흐흠 흐흐흐흠 아아 오늘 어우 맵이 되게 잘 만들어져있어 보면은 약간 그런거 같애 이거 취미로 이렇게 거주구역같은거 모델같 이게 뭐라고 해야되나 미니어처같은거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카드 살짝 떠있는거 같아서 기분 나쁜 부분 음 아이템도 다 배분이 되어있구요 캐스트나 주세요 음 음 음 팔라딘과 마지스터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죠 저번의 맵에서는 팔라딘이랑 마지스터가 손을 잡고 검은 결사단이랑 싸웠었는데 아 마지스터들이 검은 결사단이랑 이제 손을 잡은거 같다 이런 내용이네요 어 음 달리스 어딘지 아냐 달리스 어딘지 아냐 설득을 해서 어딘지 위치를 알아야겠네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죠 지능 설득 은신처 건물 안에 은신처가 있는거 같다 벽돌을 하나 다 뜯어서라도 알아내고 말겠다 라고 합니다 뭐라는 애써 그러면은 별로 안건 없는데 음 얘는 생각보다 많이 알아낸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찾아낼거라는 의지가 굳은데 찾으러 가지러도 이게 메인인거네요 사실상 마지스터들의 막사를 찾자 이렇게 잔잔하게 읽으면서 하니까 되게 좋네요 자분하고 아주 근데 이러면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인간의 체력이 아닙니다 지금 종이 인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아직 안갔었죠 마지스터의 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동하면은 위험한데 적들이 있어서 저번에 여기까지 왔다가 전투가 걸려서 못갔는데 저기도 가봐야되고 일로 한번 가볼까 어딨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불안당을 찍었으니까 불안당 관련된 기술 뭐 배울거 있나 책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너 뭐 알려주는 애냐 아 전사기술 불안당 알려주는 애가 없나 아 맞다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있었지 그 이동하는 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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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불안당이었지 사령술이랑 사령술이랑 원래는 이제 사령술사를 고르면은 불안당이랑 사령술이 같이 찍혀있잖아요 원래 불안당이랑 사령술이 이제 조합이 맞나봐요 백병전이 오히려 아니고 우리는 이제 거기 올라가는데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죠 한 번 좀 배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썩어나게 많으니까 즉시 행동력 2를 얻고 다음 턴의 행동력이 감소합니다 최대 행동력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첫 턴에 쓰게 되면은 아마 이거는 뭐 아 이건 코스트가 없네요 여덟 칸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고문기술자가 아니라 뭐였죠 재능을 통해서 두 칸 더 보면 열 개까지 쓸 수 있는거 첫 턴에 좋네요 수면마취 마흡방어를 파괴하고 대상을 잠재웁니다 은밀한 발걸음 순간이동합니다 은신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순간이동을 한다 좋네 이거 가져갑시다 텔레포트 개통이 나만 이동하는게 없는데 대기기술이 물피해를 줍니다 400까지 들어가구요 부패와 질병 상태를 만듭니다 물리방어로 저항이 됩니다 물피해를 입히구요 다섯번 연속공격을 해서 뭐 한 천까지 뜰 수 있다 굉장히 세네 행동력을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이거는 센게 아니구나 이거는 근원기술이구나 칼날 부채 좀 친숙한 이름이네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입히고 대공격이 가능합니다 전멸 절멸 은신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히면 두배가 되구요 마흡방어를 파괴하구요 물피해를 주고 뭐 관통피해를 만들고 뭐 퇴업장난감 관통피해는 아무래도 방어를 관통해서 주는 데미지겠죠 체력이 없는데 방어를 올린 녀석이나 그냥 방어만 높은 녀석한테 좀 효과적인 별로 나한테 좋은건 없네요 와 이거는 좋아 보인다 이거를 하고 근접해서 쓰는 필살이 같은걸 연사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기술이 되게 좀 가성비 좋은게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좀 강력한 이제 암살기술 대상을 잠재웁니다 이건 마흡방어로 방어되는데 이거 한번 좀 써볼까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차피 불안당은 맥스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불 무거워서 안되겠다 자 가자 자 책좀 읽어보자고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조합법좀 읽어볼까 시작하자마자 이러기좀 뭐한데 어차피 얘가 책을 파니까 제가 불안당을 찍었잖아요 불안당이랑 조합되는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전에 마법을 배워야되는데 어디갔냐 불안당이랑 이제 냉기 그리고 이제 전기를 좀 위주로 쓰겠습니다 디비니티 디비니티 기술 조합 야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정말 이제 검색만 하면 나온다는게 너무 좋아 크흠 옛날 책자도 팔고 이랬는데 옛날 진짜 책자 사서 막 보고 그랬거든요 게임할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좋구요 불안당 여깄네 연막 연막 짜자자자 연막 전기기술과 합쳐서 연막이 되면은 주변에 연기구름을 생성하여 시야를 가립니다 괜찮네요 방어용도로 써도 괜찮겠는데 궁수가 많으니까 어 축복 받은 연기구름 이건 근원기술 투명화 상태를 부여하여 두터운 연기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음 투명화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제 딴 기술은 뭐 됐고 딴 기술은 뭐 독바르기나 독오라 같은거 불기술은 이제 피나오는거 음 그리고 소지품을 터트려서 불피해를 준다는게 있네요 그리고 물기술은 생명력 흡수가 생기는거와 아군들이 생명력 흡수가 생기는 부여능력 아 솔직히 별로 하아 아 물 면역이 생기는게 있네 변화술이랑 합치면은 그리고 전기 면역이 생기는것도 있네 저거 두개는 배워둬야겠다 저거 변화술이랑 합치는거는 자 그러면은 변화술을 알려주는 녀석을 찾아야되는데 변화술을 알려주는 녀석이 지금 배에 없거든요 저희 배 여기서 있을텐데 뭐 다음생에 찾는걸로 하고 솔직히 도움되는건 없네요 일로가죠 조용해졌어 게임이 지능을 좀 세팅을 해서 스킬을 좀 받아둘까 이건 안쓸거 같고 지금 변신술이 하나 찍혀있긴 한데 근원기술이 저항이니까 여기다가 불안당 네개있죠 아예 그럼 텔레포트를 빼버릴까 내가 고지대를 교환해버리는게 이게 너무 좋단 말이지 이거 어딨어 아 내가 빼버렸구나 아 너무 좋단 말이지 하면서 빼버렸네 이씨 이거 이게 너무 좋고 다른게 좀 뭘 바꿔야될지 모르겠네 일단 죽음갈망은 쓸일 없을거 같으니까 빼고 아 이거 계속 원소 친화력을 써야되나 구름을 모아 적에게 피해를 주고 불길을 담제웁니다 아 고민되네 배후도약 이거를 이거를 써서 아예 선빵을 세게 갈기고 도망까지 가버리면은 괜찮을거 같은데 좀 전략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냥 이제 행동력 두개를 항동력을 땡겨 쓴다는 느낌이 아니라 필요할때 데미지를 넣고 도망간 다음에 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불사조 강화 불사조 강화를 빼자 은밀한 발걸음 순간이동합니다 은신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4턴짜리고 불사조 강화가 몇 턴이었지? 6턴 아니었나? 4턴이네 불은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좀 고민되네 수면 이거 좀 쓰면 괜찮을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한칸으로 완전히 이제 마방이 없으면은 재워버린다는거 아냐 이거랑 물피해를 주고 기습을 가합니다 단검이 필요하다 안되네 이건 이거 순간이성 순간이성 좀 써봐야겠다 재밌는 스킬 많네 야 이거 좀 고민되는데 야 범위 이래? 이게 범위가 더 넓은거 같다 27미터? 오오오오오 이게 진짜 마법같은데? 멋있네 수면맛 여사제 정보를 더 못씁니다 여기는 공오픈이다 리저드들은 캠 경기 저택으로 피시는 나머지는 저조받은 물길에 휩싸였어 내가 도와줄게 너는 미친거 같아 저길 가겠다니 어 뭐야 이거 뭔가 파밍은 이미 해버렸네 아 여기 싸우고 있다고? 이거 범위가 어느정도 되나? 범위가 또 그렇게 뭐 어 괜찮은데 범위 뭐하네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마방이 100정도 남은 녀석이면은 이걸로 깨면서 재울 수 있다는건데 아이씨 불안당 일자리 기술이 3자리 기술도 모자란 판국에 아 이걸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좀 고민되네 아드레날린이 저 효율주길라나? 때리고 도망간다고 치면은? 아드레날린 쓰자 전투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스킬 다 써보는거 같다 진짜 안쓴거 있나? 사냥술 안썼구나 와.. 참 게임 뽕을 뽑는다 뽕을 뽑아 여기가서 아 근데 지면이 좀 나랑 안맞네 이 이런 지면이면은 불레성인 적들 나오겠지? 고대제국 영사관 고대제국 영사관 저주받은 망녀 아니 잠깐만요 쟤네가 적이었어? 난 아군인줄 알았네 이씨 아 나 이미 순관리용 썼는데 여기 둘 아 두명이구나 당연히 불레성이겠지 아 바꾸시고 레벨은 몇이냐 야 딱 네 레벨이네 괜찮네 네 레벨 퀘스트를 안한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또 잘 찝어왔구만 아이씨 이거 선 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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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옥의 자아 무적 아이씨 뭔데 미리 비부터 깔걸 행동력 하나 손해받네 행동력 하나 손해받네 아 이거 불화살이네 바닥을 흡수해서 부활한건가 리자드의 악몽 불길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 아 이러면은 계속 살아난다는거네 이거 하자 이거하고 빨아먹는거까지 해서 이거 죽는거 판정이 나오나 근데? 이걸로 죽을까? 야 이게 안죽는다고? 고지대인데? 아이씨 오반데요? 도망가야겠 도망가야겠는걸 절로가 자자석이 무적이면은 불 꺼질때까지 싸울수도 없을거 같은데 아 아 풀을 다 꺼버려야되는데 일단 불을 좀 끄자 불 꺼! 불길을 잠재웁니다 아이씨 구름지면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치사하네 근데 뭐 문제나 없겠다 어렵고 여기는 불만 다 지우면 되는거 아냐 아 비를 내려야되는데 어차피 이리로 순간이동해서 올 전략적 후퇴 서서 올라나? 물풍선 없냐 물풍선? 아 두칸 먹어 무슨 물풍선이 양심이가 없네 보라살 좀 제한이 있겠지? 악착같은것 봐 어디 보자 비 몇 턴 남았어 야 네 턴? 도망갈까 그냥? 턴? 도망갈까 그냥? 턴? 자아 일로와서 일단 불부터 꺼 와 이게 불이 안 꺼진단 말야? 야 지면을 얼리는 기술인데? 아이씨 이해가 안되네 난 돌아가겠네 불을 다 꺼놔야되는구만 집엔 못나올거 아냐 지들 살라면은 아 가겠네 내가 도와줄래? 혹시 바닥을 물로 적셔버리면은 무작위 풀리나? 그러진 않겠지 하아 물통이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벽은 이 문을 빠져나가는 문 잠겨있고 불을 끔과 동시에 제압을 해야될거 같은데 이것도 불판정인가? 이게 불판정이나면 이것만 끄면 아래는 끝나네? 아야야 나오지도 않고 딱히 뭐 어디서 전투 시작되는거야? 아 아 아 지랄 아 안 꺼지냐 불? 아 불 안 꺼진다고? 오 안 꺼지는 불이네? 아 기름인가 보다 아아 에바지이 아 아 아 여행은 아 나오는구만 은신이 풀리지 않는다 그랬지 이게 은신인 거야 뭐야 아 근데 도인을 위치까지 날아가면 의미가 없는데 애들 이거 은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불 꺼졌네? 얘네 부활하려면 이 불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꼭대기까지 가던가 불을 다 끌 때까지 그냥 다 계속 죽여야 되나 진짜? 영원히 죽여야 되나? 너무 역겨운데? 아 잠깐만 왜 나의 왜 나의 전두를 방해하는 것이야 자 자 자 아 일단 물 뿌려 일단 일단 물 뿌려 일단 물 뿌려 아 어? 얘는 그냥 죽었는데? 어 주변에 불이 없어서 그런가 진짜? 이거 불이지 아 뭔가 이상한데? 넘겨봐 끝났냐? 이것도 불일 거 아니야 어 어 왜왜왜왜 뭐야 안 죽어 불 맞고 얼음 맞고 전력적 후퇴 끝내줘 아니 뭐 이렇게 튼튼하세요 진짜 주변에 불이 다 꺼지면 죽는구나 너무 역겹고요 불 다 끄고 다녀야 되나 그러면? 아 이렇게 귀찮은 거 넣어놓지마 아 진짜 못 써먹겠네 이것도 캐고 이것도 캐고 일로와봐 상자 캐야지 어 여기 죽은 리자드가 말하네 어디 보자 열쇠 장식된 열쇠 여기 방문객 기록부 파라딘 측 정보원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스터가 검 conference 당 결찾겠다는 소식이다 아 아아... 이걸 이거 이게 믿는 거야? 사실을 하는 거야? 너무 애매하게... 아이씨... 애매하게 적어놨어... 실제로 마리스토드의 동맹을 맺은 거야? 뭐야? 일단 뭐 여긴 해결이 됐으니까 이동을 축축해야겠네요 말 좀 걸어볼까? 내가 저기 해결했는데 어? 너, 너냐? 저쪽까지 가서 제거를 한 다음에 대화를 걸어야 되나? 문은 그냥 부숴도 되잖아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 어, 해제됐네? 아, 장식된 열세... 잠깐만, 잠시만, 타임 저기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면 나오는 거야? 트흫 일단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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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고 정하면 되지 이거 좀 부주 꺼줘 아 아...이씨... 일단 불러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하얀 연기가 나온 시점에서 좀 시간이 지나고 불이 꺼지는 것 같은데 여기 꺼두고 아, 너무 역겹다, 야 불 밟으면서 부활한다는 게 너무 역겹네, 진짜 아들알린 쓰고 끌고 끌 때 있나? 위에를 좀 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알아서 꺼지겠지, 기다리면? 끌... 음... 한번 때려볼까? 한방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네? 도망가야지 히히 일로 와봐 와, 진짜 겁나 멀리 이동한다 15m를 가, 원래 5m인데? 불황당이 좋긴 하네 순간이동급인데? 미끄러졌고 아, 불화살 하지마 도망가면 되겠다 개 치사해, 진짜 도망가면 되겠다 아 아, 불 끄는 거 너무 흑혐인데, 진짜 너무 흑혐인데, 인간적으로 피해비도 써야 되다 보다 아, 불 끄는 거에 특화시켜야 되네 지금 사령서를 일이라도 치켜있고 불도 치켜있고 피해비 써야겠는데, 진짜? 허 너무 역겨운데? 이거, 이게 빠져야겠다 아아이C 너무 역겨웠네, 진짜 불 꺼졌냐? 비로 꺼지지도 않아 극혐이야 그냥 계속 죽여야 되나? 이게 정답이 아닌가? 그냥 계속 죽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기, 여기 지금 기름통도 있고 너무 역겨운데, 베비? 파일법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거나 일단 올라와 와, 은신 유지되는 것 봐 소름 이거 쳐먹어? 잘 가고 비를 내리면은 이것도 꺼주니? 아, 안 꺼지는 것 같애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못 때릴 것 같은데 어, 여기 뚫려있네? 혼내줘 혼내줘 아 웃자냐, 이거 우뚝하냐? 야 도발하지마 피웅덩이 위에 불이 붙어있어 피웅덩이 위에 불이 붙어있어 피웅덩이 위에 불이 붙어있어 너 여기 내려가는 길 없지 여기 언덕 못 내려갈 거 아냐 그럼 여기 죽이면은 되네 그럼 일로 불러서 죽일 아 그치 도발할만 안 쓰면 돼 그치 그럼 여기서 불러서 죽여야겠다 데미지도 약하고 일단, 일단, 일단 오고 아, 나, 나, 왜 낮은데 있냐 황천의 이동을 얘한테 쓴 다음에 얘를 불러서 같이 죽일 걸 그랬다 됐어, 죽어 야, 어떻게 부활이 돼 없는데 못 내려가잖아 이것도 불이야? 이거 아닌데? 뭘로, 뭘로 부활하게? 얘가 얘를 믿고 지금 부활각을 재는 건가? 너무 역겨운데요? 어, 셋 다 부활한대 미친 게임 해봐, 부활 뭐야 아, 뭐 순간이동에서 부활해 그래, 계속 부활해 누가 이기나 해보자 불도 안 꺼지네, 이 미친 게임이 진짜 딜도 안 바뀌면서 말이야 아, 이렇게 너무 역겨워, 이렇게 플레이 타임 늘리는 전투 너무 역겨워 이거 아니야 초전도 네? 왜? 아, 누구맘대로 막혀? 와, 바닥 전기 바닥 됐다 아아 너무 역겹다, 써버릴까 그냥? 아아 아니야 참아야 한다 지팡이 맞고 죽어 야, 저거 좋다 폭주율 마이너스 하는 거 야, 불 좀 팍팍 꺼봐 무슨 비가 내려도 불이 안 꺼져 아허, 지랄, 너 자꾸 선 넘어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라 이거, 이거 때문인가? 이 안개 때문인가? 와, 안 죽는 것 봐 아, 경로가 왜 막혀 있어? 저게 막힌 거면 안 되지 죽어 어디 바닥에 있는 거 다 지워봐 아 야, 그걸로도 부활된다고? 살짝 있는 걸로? 야, 너무 극한의 이득층인데 아, 진짜 아닌데, 그거는? 이거 두 개 될 거 아니야 이제 위에까지 안 올라간다고 치면 두 번이면 되는데 올라갈게 올라갈 거 같은데 넘어 때리는 거만 없으면은 그냥 무한대로 싸울 수 있겠다, 진짜 아, 이제 잠깐 좀 맞춰주지 지사한 새끼들 일로 와봐 아싸, 둘 넘기자 그냥 넘겨 그냥 활만 쏘네 아 얜 너 어디 갈 거야 너 이제 없지? 설마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럼 개 같은 짓거리 안 하겠지? 다 커질 때까지 신나게 싸워보자고 뭐? 너, 너도 와 글로 간다고? 미친새끼 비어왔으니까 여긴 상관없다 왜 안 돼? 계속 넘겨 이거 있는데 보여? 보이네? 아, 이거 너무 역겨운데 이 바닥불 자, 자, 자 신나게 때리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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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가시고 이불도 꺼야 되는데 거 왜 안 꺼져어? 죽음의 불교시anks 안 꺼지는건가? 그럼 그런거 한계없이 야 아、 거기는 없었잖아 불길 아이 씨 개사기치네 불꽃이라도 안 꺼지는건가? 기름 그런거 한계없이 야 아 거기는 없었잖아 불길 아이씨 개사기치네 다른 맵으로 안 넘어간다면 두개 남았다 사실상 아 하나는 죽었네 한명은 죽었네 췄어 아 나눠서 치실걸 데미지 들어간거 보니까 그냥 데미지로 죽은건가? 크릿 그렇지 아 치사한새끼자고 얘는 죽었다 좀 제한이 있나본데 부활제한이 계속 부활해봐 나도 왜 전투 시작됐잖아 부활해봐 어디 어디로 부활할까 그게 궁금하다 여기다가 얼음 꺼졌네? 아 이걸로 부활할거 같은데 너무 역겹게 아 아 아 혐이고 아 맞다 나 병신인가봐 스킬중에 이거 있었지? 한번도 안 써서 까먹고 있었네? 아 아 아 저거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어 아 저걸로 하면 되는데 야 그만 부활해 뭐 부환 무한으로 부활하려고? 저불로 부활할거 같은데 너무너무 킹받게 그러면은 변수를 없애자 이걸 그냥 끄자 아 아 너무 열받어 비를 내렸는데 들어가서 기어들어가가지고 부활했어 올라오면 좋지 올라오면 좋지 올라오면 여기든 무조건 죽는건데 잘가시게 어 다 깬건가? 갱신됐네? 아 저 태풍좀 써야겠다 야 설마 근데 이런 몬스터가 있을거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너무 비열하다 이거 대신 태풍을 써야되네 저거는 지워주겠지? 전용 전용기술인데 갔다가 적 넣을거 보다 너무 무섭네 진짜 어떻게 물통을 터뜨렸는데도 불이 안꺼져 한번 시험선 꺼보자 와아 이게 정답이었어 너무 어리석었고 초대용 맹동물약 너무 고백인데 저쪽길로 이어져있네요 뭐 그럼 끝난거야? 일단 가서 보고나 하자 야 야 와아 불바다도 이런 불바다가 없어 야 나 처리했어 어어 고마워하네요 고마워하네요 이거 너무 좋다 이걸로 가자 흐흐 방패도 룬 담을 수 있나? 아 사실 물리방어가 좋은데 아 고민되네 나 물방 지금 몇이야 1700인데 1700인데 야 물리방어로 가자 어때 변한거 맞어? 최대 물리방어 21% 아 이 갑옷에 물리방어의 21% 된다고? 내 전체가 아니라 야 혹시 누가 써 이거를 아 대지저항이 낫네 그럼 아 대지저항은 왠지 안 쓰일거 같은데 물저항으로 갈까? 물저항이 좀 어울린다 왜 안돼 좋아좋아 이러면 이제 불 20% 물 20% 대지 대기 10% 좋아요 강력하네요 도구 도구 면역이고 나 왜 걸어왔지 피나미도 아이 피나미도 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 아무것도 없을텐데 가가가 걸어가 걸어가 아 오오오오 뭐가 있긴 하다 열쇠로 열어야 되나 문 부술 수 있고 배낭 안에 열쇠 있는거 아냐 굳이 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오오 상자가 있네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 갈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못 걸을거 같은데 어떻게 갈 수 있는거야? 이리 보자 길이 여기밖에 없네 부수도 가죠 아 굉장히 뭔가 피곤하네요 한것도 없는데 이게 되게 좋긴 하다 이 순간이동이 주변 불로 만드는거 필요도 없는데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흑 2700 경험치 줄거 없나? 야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썸네이 편집용으로 할거면은 편집이 될까? 이렇게 하면 검은색이 좀 많은데 이 안개를 뒤에 받치면 없대 한번 잘라봐야 알겠는데 이거는 어디보자 오오 브루드 아라벨 19 힘삼의 건강 2의 백병전 2 우선 동안 도발 상태로 만들고 성공률은 25%다 반면 지팡이는 너무 쓰레기고 뒤로 길이 있는데 어 여기 뭐가 있네 어 저기 잠깐 길이 있다고 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아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네 어 특이하다 가라고 만든거 하죠 어 숨겨진거 세대생명력 대지저항 11% 이 룬이 말이야 무기에 박을 수 있구나 아 무기에 룬을 박을 수 있네 저건 15%에 데미지 추가된다는 거겠지 필요 없겠지 그러면 자 정렬해봐 정렬해봐 그 놈의 그 어딨어 맹독의 오라를 한번 박아볼까 그러면 보자 어떤거야? 아 이거는 근원기술이네 개뜬금 없네 필요 없는거잖아 그러면은 그 놈의 그가 아깝다 야 빼버려 아이 데미지를 하나 넣자 그럼 초대용 강화를 물리 피해를 배지 피해를 넣을까 그냥 아싸리 배지 피해를 넣을까 그냥 아싸리 내 생각에 여기서 일로 가라고 맞는거 같은데 이 위로 이 위로 갈 수 있어? 아닌데 갈 의미가 없는데 들어가면은 옆방인데 여기는? 내가 저번에 옆방도 안 뒤져보고 그냥 나왔군요 룬도 있는데 여기만 들어갔다 나왔나봐 어리석었구요 당연히 안되겠지? 아휴 이거 너무 역겨운데 이런 길을 만들어 놓은거? 봐도 의미도 없잖아 심지어 잊어두면 캐스트는 깨졌고 아니 여기 캐스트가 더 있다고? 진행하라네 일로와서 아 일로 못 올라가니 설마? 와 내려왔는데 내가 저기서? 어쩌었지 근데 왜 구조적으로 뭔가 있을거 같진 않은데? 이게 이게 넘어가는 방인거 아냐 어 여기서 길이 있네 아 잠깐만 씨 이제에도 있을거 같은데 분위기가 뭔가? 아 이걸로 한번 살려보자 아 이걸로 한번 살려보자 어 여기 뭐 있네 다른 놈은 없고 어떻게 죽은.. 어떻게 준거야 기억을 다시 낚아챕니다 꿈꾸는 자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대치 설득 연못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못.. 연못으로 들어간다네? 여기로? 여기 뭐 여기 뭐 있나 보다 저기 저기 뭐야 뒤집어 저기 먼저 아 씨 뭐 나올거 같은데 뻔한데 솔직히 이거 볼것도 없는데 로드를 하.. 로드를 할지 그냥 다 끄면서 갈지 둘 중 하나인데 일단 좀 끄면서 가 시간.. 시간 좀 널널하니까 꺼봐 어 진짜 잘 끄긴 한다 이거 끄고 어 뭔가 있을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 진짜 어떻게 비가 내리는데 불이 안 꺼져 말이 안되지 어 없네? 저기요 끔찍한 일은 끝났습니다 메아리 전당으로 보냅니다 어 메아리 전당으로 왔대요? 뭔데 못가냐? 일로 일로도 못가냐나? 아무래도 못가? 개 쓸모없고 아 원래 저 정원 열쇠로 가는거구나 공작석과 루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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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자 이것도 여그 열어줘 아 내 길이 애매해가지고 뭘 못 알아보고 있선... 길이 없니? 아이씨 왜 이따미로 만들었어 아무리 초기화되도 그렇지 이게 뭐 보니까 각 학파마다 순간이동 기술이 하나씩은 있네요 필수네 필수 이제 항아리 여기 연못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사실상 여기냐?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아니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연못으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나? 잘 찾아봐 여기는 아예 못 건드렸데네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물타지는 거야? 이거 없어? 어? 아니면 뒷길을 나왔으니까 뒷길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나? 여기 어디 길이 이어져 있나?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말이지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일로 와봐 어 뭔가 발견했대 암살자 발견한 거 아니지? 아 길이 있네 암살자 일단 건드려 너는 왜 있는 거냐? 암살자는 너는 왜 있는 거냐? 암살자는 너 뭐야? 어? 아... 잠깐만 잠깐 타임 어 시비 이걸 만들어놓고 나한테 절로 가라고? 미친게임 아냐? 잠깐만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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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다시 올라와 도로 올라와 아니아니 내려놓으라고 뭐 참 이상한 게임이야 참 이상한 게임이야 어 아직 올라오면 귀찮으니까 반대쪽에 지금 창 꽂혀있는 내가 저 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창이 생겨있지? 아까 보면 갔는데 나는 상자부터 벗고 아... 이 새끼 뭔데 저기 죽어있는 거야 공허의 존재는 이거 안 보일 거 아냐 저 공허는 모르겠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잠깐만 아 못 연다고? 체력도 없잖아 됐어 그럼 짜자자 어떻게든 또 뒤져보면 뭐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도 한번 가서 다시 보고 오자 창 같은 거 시체가 사라지고 창이 생긴 거 아냐 봐야지 그럼 이 창을 뭔 창이야 저거는? 피를 부르는 고대의 창 야 저 좋은 무기가 있었던 거네 내가 몰랐던 거네 못봤던 거네 괴물 덩치가 더럽게 커가지고 봐봐 야 겁나 세다 전사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기교 이 기교묵인가 보네요? 어 데미지가 세네 근데 내 지팡이가 훨씬 비싼데? 가자 차원 문으로 이동을 해보죠 무엇이 있을까 황금빛 모래가 일방통일지 모릅니다 들어갑시다 버려진 투기장 잠깐만 못 돌아가는데 진짜 아예 아 잠깐만 야 뭐야 달리스야 이거? 아 달리스가 여기 있어? 엔딩이잖아 그러면은 야 무슨 19레벨 다음에 달리스야 내가 좀 해볼까? 아 이거 하기 전에 서브 좀 하고 싶은데 알렉산더다 아 죽어 뭐야 달리아도 있고 웬디고도 있네? 병무했어? 20레벨이야 얘네 잡는거 너무 시간 아깝다 잡을 수 있는데 셋이면 솔직히 잡을만 하거든요 너무 아깝네요 시간이 그냥 서브캐나 깨져 게임을 이렇게 날먹할 순 없지 여기다가 저거 하나 박아놓고 차원 문으로 가면은 달리아를 잡으면 사실상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를 봐야죠 의사 나를 20레벨짜리 악마들 소환해가지고 연맥인 의사를 딱 정해졌네 여기가 달리아고 달리스고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한번 가보고 아이고 이거 캠인지 뭐 나발인지는 어딨냐 캠 부인이 이상한 식물을 기르고 있어 캠 부인이 이상한 식물을 기르고 있어 이런거 이런거 일기도 많으니까 넘긴 다음에 캐스트 목표만 보죠 자 캔벌이 있긴 한거야? 캔벌이? 저택을 저택을 두번째 고난 진품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와 너무 할게 많네요 드룩해 많네 나한테 그림 훔쳐오라는거 아냐 확인해가지고 두번째 고난 두번째 고난이 있는지 확인하라는데 탐정이야 탐정이야 DBT1때도 이래놓고서 자꾸 탐정일 시켜 나왔대 기사의 초상화 여기 걸어오진 않았겠지 숨겨놨겠지 전쟁화 아이방인가 보네요 장난감 있네요 아이방인가 보네요 아닌가 아이방에 누가 북극곤 가죽을 두냐 두번째 뭐라 그랬죠? 지하굼고에 두번째 저게 있다는거니까 지하굼고로 가자 지하로 가야겠네 지하로 로이아 부인 오 리자드맨 부인이였어? 갈 수 있네? 제안이 아니네 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 무서워서 석상이고 뭐고 다 있고 무서운 동네구만 로이아 성북의 길을 주도권 부여 침묵 평원 맹염의 지옥불 기역 와 염화술 3개 준다고? 짱 좋다 최후의 생존자 기교 3 야 피부의식 준다고? 피부의식 그거 스킬 초기화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을 쿨 초기화 되는 거 아닌가요? 야 기역 오면 야 이거 있으면은 좋겠는데 치명타 확률 2랑 치명타 확률 2를 버릴 가치가 있는지 가치 있지? 바꿔! 물리방학 80 주는 데 바꿔야지 내놔 야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다 비두루마리를 하나 채울까? 아 연구 데미지 600이네? 지금도 순간이동도 하나 채우고 여기 내 거 좀 장비 좀 가져가 돈 많이 있네 얘도 식별 되니? 어 식별도 높네? 야 다재다능한데 아주 그냥 저걸 좀 아껴 두자 아냐 팔어 아기긴 뭘 아껴 내놔 어디 보자 와 기역 오라고? 와 미쳤어 붙인 게임이야 이거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자 아 들어가 들어가 와 잠깐만 와 너무 너무 빡신데 이런 거? 어 넣을 게 없어 너무 기술이 많아서 보장도 쓸 거잖아 와 여기 두 칸이 더 들어간다고 여기서? 턱 모노치 넣을 거 없는데? 난투 넣을 거 난투 넣을 거 어썸하다 기술이 몇 개야 이게 다 이걸 다 쓴단 말이야 이거를 다 여기까지 있는데 와 진짜 많다 기술 채 3이요?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바꾸고 모바일 게임을 한번도 안해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물어보면은 제가 뭔가 알려줄라나? 저 mpc가 어... 어... 일단 지하로 가서 책을 찾아야겠네요 디지몬이 꿀이긴 하... 사실 저 디지몬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은 뭐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냥 약간 이제 즐기는 게임이에요 즐게임이에요 어렵게 했다기보다는 뭐 스토리 보고 이제 몬스터 보고 구경하는 게임이죠 야 근데 지하실... 지하실이 어딨는 거야? 어 이거 이거 뭐야? 인상적인 그림 지하실을 숨겨놨나? 마당 같은 데다가? 일로 와봐 일단 어어 뭐야 이거 아야 그거 건들지마 그냥 하수고네 이 게임은 그냥 뭐 사실 D&D 게임류를 안 즐기는 분들이면은 좀 귀찮을 겁니다 하다가 저도 D&D 게임류 처음 할 때 타기 싫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두 시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빠져가지고 들어온 거죠 골동품 반지 부여 중독 어 내가 부... 내가 중독되는 거면 개이득인데? 건강 이가 빠져도 되지 이 정도면 아 근데 건강... 아 너무 반지가 다 좋다 지금 끼고 있는 게 환호의 반지 음... 사실 저 마이트 앤 매직을 안 해봤습니다 아 다크메시아 해봤지? 마이트 앤 매직 다크메시아 아 다크메시아 해봤지? 이거 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액션이었기 때문에 마이트 앤 매직이 내가 알기로는 그... 턴즈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트 앤 매직은 사실상 안 해본 여기네 여기네 아 다행히 건물 안에 있네요 사실 호불호 많이 갈리는 게임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임 많이 하네요 D&D나 막 마운트 앤 블레이드 스카이링 같은 호불호 좀 갈리는 게임 내려가 이렇게 어둠은 내가 있어도 못 찾는데 맵에 또 이동할 데는 없고 여기선 뭐 뒤져서 찾는 건가? 어 다 될 거야 어? 넌 미스에너가 있는 넌 미스에너가 있는 넌 미스에너가 있는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림을 찾아오라는 거야 지하에 있다는 말 아니었나? 거울은 왜 이렇게 많아 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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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아 이거 두겹으로 못 겹쳐있나 너무 좋은데? 130년은? 진품을 얘가 갖고 있다는데 지하금고에 지... 캐스트 이름이 지하금고니까 여기 금고에 있다는 뜻 아닌가? 넌 짓이? 이거 다 뒤질라면 너무 많으니까 지하금고에 그림이 있으니까 찾아와라 그런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보이지가 않네 쌍놈의 거 어딨어? 오오! 여기 있네!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야? 아, 루시안의 두 번째 고난이야? 이게 아니야 아이씨 얘도 졌다 이랬으니까 어디, 어딨어? 죽은 거 여기 떠야 되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젊은 시절에 루시안을 그리니 넌 복혐이고 없는데? 지하 금고가 없는데? 이거 어두워서 못 보는 건가? 물레 같은 게 있어 이거 불이지 야, 근데 그림 저렇게 잘 걸어놓는 녀석이 초상화는 그냥 지하에 쳐박아놓은 거야? 탁 그래도 웃긴 놈이네 혹시 여기가 아닌가? 다른 지하가 또 있는 건가? 저기는 식량 창고고 음식 있는데 보니까 아, 알렉산더 흉상이 돼 겸 내가 죽인 놈인데 내가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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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든가 어디서든가 네, 어머니 여기 지하실 없나? 너 그림 어디다 놨어? 솔직히 풀어 뒤지기 싫은게 아, 정말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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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길을 그녀는 그녀는 하지만 하여튼 아, 이 만날 tal 부끄러 Members абсолютно 그녀는 오 어 son 추억 그 Snake 오오오오오오오 제가 그 전에 읽어놓은 path 이러면은 뭐 다 0 턴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야 진짜 비싸다 물론 26만 원이 있는 나한테는 헐값이긴 한데 이거 무게도 안 먹나 본데 무게도 안 먹네 단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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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한테는 돈을 줘야겠다 그냥 아예 돈을 줘서 침묵질을 해야겠다 얘는 뭔가 사기 mpc인데 한 뭐 한천 원 주면 되냐 아아 아 많은 거야 오천 원 주면 되냐 아아 침밀도 미쳤죠 7천 원 너무 좋고 야 근데 이랬는데 서브 맞상 전투에서 못 쓴다 이런 거 아니겠지? 이거는 슬롯에 넣어놓자 하아 와 너무 빽빽해 다 쓰는 거야 안 쓰는 게 없어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안 쓰는데 아 다 쓰는 건데 진짜 이거 뺄 게 없는데 걸을 타선이 없는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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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꽉 채워놨냐 5번 5번 5번에 넣어놓자 5번에 넣어놓자 그 꽉 채워놨 그 꽉 채워놨 그 왕은 그 왕은 그 왕은 그 꽉 채워놨 그 꽉 채워놨 어? 잠깐만 잠깐만 차는 충분히 마셨어 더 이상의 설명은 없지 랩끼리야 심각한 짓이야 아맥산더는 조금 아맥산더는 아맥산더는 그저 좀 더 잘해 그저 좀 더 잘해 그냥 저스티비아 저스티비아 제가 잊지 않았지만 프라그마티즘이 보통 지지한 게 지지한 게 특히 그녀가 엘빈의 노그레트는 그저 그저 아 넌 좋은 아이템 파니까 봐준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오래 붙잡고 있었지만 봐주겠어 지하로 갈만한 어 잠깐만 야 이거네 이거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 이거는 책인데 잠깐만 설마 책인가 풍경화가 아니라 아닌데 아 루시아의 두번째 고난이라는 책을 주워야 되는데 없어 진품 지하금고 있다면서 하자보자 구글의 힘을 빌립니다 린더캠의 지하금고 구글 도와줘 자 밖에서 벌레를 잡고 들어와서 어 2층에 있다네? 아니 2층에 있다고 지하금고인데? 아니 말이 돼? 2층에서 어딘지 모르겠다 2층에서 무언가 치우고 들어가래 치우고 뭔 개소리야 이건가? 큰 항아를 치우고 들어가라는데 이걸 열고 갈 수 있어 내가? 야 너 죽어야겠다 야 아 미안하다 야 미안한데 미안한데 죽어야겠다 야 야 어디가 미쳤나? 야 아니 이게 미쳤나 진짜? 야 댕댕이 떨어도 죽어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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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아가씨네 나한테 아가씨가 아니지만 미쳤나 미쳤나 나 간다 내가 안 부숴어요 오면 죽어요 얘기했어요 저 동물과 대화하는 재능을 찍었습니다 나 나 아니야? 안 부숴어 얘기했어 나는 어 나 안 부숴어 나 아니야? 열려서 들어온거야 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눈치 없는 녀석이 꼭 어딜 간에 있어요 아이 조용히 있었으면은 살았을텐데 꼭 이렇게 낮에다 죽어 3만 3만 8천 겸치 개꿀 고맙다 5%밖에 안돼? 상잔 내꺼야 이제 아 3,800이나 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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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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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이게 지하 금고야? 이거 하늘로 올라가는거 아냐? 지하랑 뭔 상관이야? 이걸 어떻게 찾어 애초에? 애초에 이걸 어떻게 찾어? 찾을 수 있는거야? 자꾸 선 넘는거 같다 게임이 아 이해가 안되네 그냥 밟아 너 좀 살지도 않는데 뭐 캠의 일지 검은결사단 거울이 있네 캠의 열쇠 금고 노트 노트 한번 볼까? 뭐 그게 많냐 짜증나게 노트랑 계속 둘다 읽어야 되잖아 별 내용 아니네요 내려놓고 살인 청구 계약서 암살자들의 긴급 처형 누굴 죽이라는거요? 됐고 캠의 일지를 보면 알겠죠 모여있는 쪽지들 나픈 놈이였구만 교단의 망치는 과연 그 이름처럼 이런 일에 관련해 둔한거 같다 누군가 달리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녀석이 이제 검은결사단이랑 연결되어 있는거 같네요 레이몬드 레이몬드 레이몬드가... 아 맞다 레이몬드 개네 내가 접은 맵에서 죽이네네 내가 그 친척 구해주네 블랙필 1 진전이 너무 느리다 블랙필 1과 달리스의 소식을 갖고 있네 연결돼 있었구만 이거 보고 하면 되는거 아냐? 블랙필 1과 달리스의 소식을 갖고 있네 근데 그... 정작 그 루시안의 뭐 어쩌고저쩌고 안나왔는데 이게 이게 안나오고 다른게 나왔는데? 하긴 여긴 지하가 아닌데 애초에 이걸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건가? 그러면 여기 올라간 다음에 거울을 발견하고 열쇠를 가진 다음에 아아 집 안이 아니라네 이... 얘... 얘 정원이 있으면 여기가 집이죠 여기서 이걸 당기네요 아 이거 아닌데? 세수캠프 아닌데? 물 담기면 물이 빠진다는데 물이 빠진다는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 얘... 뭐야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이거 못찾은거야? 심지어 물 빼야돼? 너무 엮겹다 물 빼봐 그냥 항아리... 저 그냥... 세숫대야로 빼면 안되나? 물 어떻게 빼냐? 레버를 당기라... 아 이거 여깄네 아... 평생 못 찾았겠다 진짜 이거는 발견할 수 있었겠다 근데 이거... 레버를 못 발견했겠다 진짜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슝큐한 생각을 했대? 미친게임이구요 심지어 보이시나요? 옆에... 딱 붙어있는거? 와아... 상도덕 없다 진짜 비밀금고 야 부자가 좋긴 하다 이런것도 있고 집중금고가 두개 있는거 아냐 지아가 뭐야 전쟁을 부르는 자 겁나 세보여 당연히 적이겠지 하...잠깐만다 그... 이거 캠이랑 한번더 대화를 해야되는건가? 일단 막사도 찾아야되고 할게 많네 이렇게 할게 많은데 강제로 진행할 수 없지 내가 다 죽이고 내가 레벨업한다 아마도 끝쪽에 있겠죠 뭐 여기도 보물들이 많이 있는거 같긴 한데 옛 팔라딘의 방패 저걸 고칠 수 있나? 아...여기...여기있나보다 여기있나보다 여기 맵 마커가 있네 아닌데 캠이 금콘데 이거는? 야 근데 뭘...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금코가 다 안보일정도로 맵이 넓어예요? 뭐 다 내꺼죠? 고지는데 한번 한딱가리 하실? 진짜 덤비네? 비 내려주고 원소 친화력은 진짜 얘가 너무 좋다 비가 너무 좋다 아씨 이거 떨어져있는거 너무 역겨워 와 근데 2700이나 돼? 돌이라서 물에 약하지 않을까? 그런거 없나보다 하핳 잠깐만 그런거 없나보네? 아...기다릴까? 얘가 바닥만 안 까주면은 기다렸다가 같이 뭉치면은 때리면 되니까 저기 이거 맞죠 이거 어어 댐이 쎄다 뭐야 요새와 아니 의미없죠? 마홉딜인데 순수하게 불사조감 아아 야 물 지우지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옆라인 애들은 안옵니다 덤벼 덤벼 아아 덤벼 가까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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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치사해 진짜 아 이거 못 때리잖아 이러면은 아 한칸 부족하다 아이씨 가까이는 얘부터 패자 아아 부족해 아아 부족해 너무 역겹다 염짝도 못하죠? 초전도 얼음 쿨 다 됐으니까 여기가 번개를 쳐서 아이씨 에베한 것 봐 바닥에 번개를 쳐야되는데 얘한테 치면 바닥이 전개가 되나? 됐다 됐다 이러면은 번개도 반감 어이? 골룸 스포전원은 근원의 힘을 제거하지 못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미쳤냐? 아 이거 잔입게임이 잠잠입게임이었어?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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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잖아 회복하잖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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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사람이야 꺼져 근원의 힘을 회복하네 다 차면 움직이나봐 너무 극혐이고 길이 여기도 있네요 와아 바위 하나의 바위가 됐어 뭔가 발견했다고? 또 있어? 아 나 이거 상자 먹으러 온건데 게이드 열어 빨리 상자 좀 치워줄래? 어? 저거 저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야? 이게 뭔데? 아 저게 뭔데 아 저게 뭔데 진가를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데? 캐스트인가보다 이것도 서브 오오 뭐야 저한테는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은신상태로 갈 수 있는 순간이동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잉 가자 움직... 움직이지 말아라 야 너 왜 글루가 미친놈아 아 이거 이거 열어야되는구나 아 시발 하핳 갑시다 아휴 상자도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거 아니야? 어 아유 오오 붙지마 땅만 쳐서 가 보니까 반대쪽 뚫려 있을 것 같죠? 잠겨있고 여기는 왜 열려있는 거야? 공포 그림이야? 제압해버릴까? 귀찮은데 아 너 이리로 오냐? 어? 어 어허 아으아 이거 뭐야 뭐 들어있는 거야 빨리 나와봐 뭐야 이게? 아 아 내꺼야 초대형 서리론이래 이동 플러스 1이래 알코 무딘 양성 여기는 길이 없나 봅니다 발견을 못하네요 이 그림들은 못 가져가나 본데 상호작용이 없는데 대형주 바사드 가운데로 가자 근데 진짜 넓다 돈을 얼마나 챙긴 거야 뭐 늑대상의 복제품이라고? 죽은 드워프 도둑이 있네 저 녀석한테 물어보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아 이미 갖고 도망갔대 그냥 소득길드 마냥 악스 아래 하수도 있어 아 그래? 이미 갖고 도망갔다네? 쌍놈의 거?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야? 그럼 쟤네의 근원력은 어떻게 뽑아내냐? 이건 아예 막아.. 아 막혀있네요 이거는 캠벨 부인 죽이면 주지 않을까?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피라미드 하나 세우자 노란색을 주겠네 색깔이 그리고 지하 숙을 찾아야 된다고? 아 지하.. 지하를 이걸 가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지하를? 어떻게 찾아 내가 그거를? 어떻게 찾아 내가 그거를? 어 잠깐만 지하수도 어떻게 찾아 길을? 일단은 파라덴트 보고를 한번 하죠 결사단이랑 지금 손잡고 있는 거를 이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진행이 없었지만 디비니티 1에서 보고하는 진행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디비니티 1 초반 맵이랑 비슷한 느낌이 혹시 그 맵인가? 내가 눈치를 못 챈 거지? 하도 옛날에 한 거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솔직히 말하면 나 1은 조금 재미없게 했거든요 2는 진짜 재밌네 투기장 없이 밸런스 깨는 스킬 좀 넣어놨으면 더 재밌을텐데 당신은 그가 어 어 검은 거울이 있어 검은 거울이 있어 아 나 쪽지 있는데 야 나 쪽지 있는데 아 나 두고와서 그런가봐 어 쪽지를 줘야 되나봐 증거물로 아 미친 게임 잠깐만 와 이거 너무하네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 너무 쓰레기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니 이제 우리는 다시 가져와야 된다니 다 가져가자 캐물 쪽지가 있죠? 활동 기록서도 있고 와... 너무 역겹다 거슬릴까봐 일부러 빼놓은 건데 4개나 있는데 설마 하나가 안 되겠어?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저기 닫혀있는 문도 열어보고 싶으니까 헤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케미 그림 잃어버린 거 얘기하고 아니야 나 증거가 있어 미친 게임아 아우 아우 아니 증거가 있는데 넌 뭐 뇌물 받았냐? 눈거리고 아웅하냐? 아... 아 증거를 씹어 4개를 갖고 왔는데 알아서 읽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그걸 왜 아니야 갖고 다니자 88이네 무게 아이템 좀 팔겠습니다 이런 저급한 물약은 필요없고 이것도 필요없고 그림자 왕자의 심장 어디다 써봐 아 이건 있어야 돼 이거 필요없고 물리방은 필요없고 400이어도 필요없고 아 좋은거 많다 행동력 비용 마이너스 2 걸을타 화살이 없는데 이거어 이거는 팔죠 이거는 무거우니까 화살은 그냥 안쓰 못쓰니까 팔고 어 내놔 물풍선을 누가 이... 이행동력으로 써 너 악수 와본적 있냐? 쾌물이 장어 뇌각 그럼 지하를 찾아야되네 지금 지하 하수도를 어떻게 가? 어 쟤는 NPC가 도움이 안돼 말 선택지가 있긴 한데 하수도를 어떻게 찾지? 혹시 여기서 연동돼있나? 나 여기에 하수도 있잖아 이걸로 일로 못가? 당연히 안되겠지? 와 그러면은 저거 다시 해야돼? 도둑의 영혼은 도둑길드가 하수도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 와 도둑길드를 어떻게 가냐? 골 때리네 진짜 그냥 다른 맵을 좀 더 보죠 이 퀘스트 일단 보류하고 여기 갔고 여기 갔고 사실상 여기 달리스 여긴 캠벨 이렇게 끝날거 같구요 이쪽 라인을 한번도 안가봤네요 학교는 갔고 여기는 해결 못했고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 아예 안가봤네 그냥 가자! 고고고! 고고고고 지금 치명타율 몇이야? 52%? 야아 겁나 높다 재치보정이 34%야 장비보정 13% 장비로 재치를 올렸으니까 뭐 재치보정이긴 하니까 죽은 공어충 와아 죽은 왕실 근이대 왕궁이야? 근데 지금 저 개박살나있는데 문 잠그고 있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이거 게임이 와아 왜 구조가 너무 알차다 잠깐만 잠깐 타임! 아 불 난게 아니구나 현자의 집 현자야 얼굴 닦대 안녕 안녕 오 이제 하! 진짜 질문을 물어봐 왜 그래? 답변은 슈버트 오크 인컬 아 아 시간을 되돌린다 야아 감히 나랑 키즈 배틀을 해? 정답을 알 필요가 없지 정답을 알 필요가 없지만 알면 좋겠는걸? 정답을 알 필요가 없지만 알면 좋겠는걸? 정답을 알 필요가 없지만 아 로딩이 귀찮으니까 로딩이 좀 기네요 사양이 높은 게임이라든지 어 진짜 뭐 4번이야? 와 미친 설마 다 정답 아닌거 아냐? 에이 1233년이지 1233년이지 아 첫번째 문제 4번 로만 개새끼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치? 발더스 게이트도 이렇게 깼어 안되지 도전과제 같은거 있으면 재밌겠다 여기다 얘한테 대화건 횟수만큼 도전과제 4번 2번 나 원래 이렇게 치 기운이 안 좋나? 아니 뭔가 말이 안되는데? 2번에도 막차 아냐? 3번이겠지 퀴즈 한 4개만 있어도 난 망한다 5번이 되었던 것 테낙스 3번 마지막 질문이요 어 나 이거 알아 근데 까먹었어 카산드라인가? 어 맞아맞아 진짜 알아 어 진짜 알아 원에서 봤어요. 원에서 카산드라랑 많이 만났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책 더미를 얹으면은 벽난로가 열린대 미친놈 현자의 상자 벽난로가 이거구나 아 내 뒤에 있었네 현자 치고는 스펙이 낮다 장비를 다 벗고 있구나 혹시 뭐 가진 게 없는데 보답 좀 해줘 나 좋은 거 얘기했으니까 헤헤 개 쓸모없어 나 돈 무한이야 오? 오? 야 이름 얘기가 달라지지 20레벨이긴 20레벨의 중독 건강 2 와 야 1200이라고? 20% 차단해? 너무 좋다 야 저거야 너무 좋다 지금까지 먹은 방패랑 형태가 완전 다르네요 헤헤 2600이야 방패에는 룬 못다나? 아 여기다가 21% 추가 그런 거 달면 진짜 진짜 쓸텐데 와 진짜 엄청 세졌다 방울에 거의 1000 가까이 늘었는데? 너 혹시 열쇠 있니? 현자의 집 열쇠 이 상자를 열고 싶기도 하고 너 이미 많은 좋은 거 줬으니까 내가 봐주겠어 흥미로운 새 발견 이거는 읽어볼까? 얼마나 흥미로운지? 안읽어 암 갑시다 천자와는 이렇게 이제 교감을 했구요 뒷길이 있네요 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어? 어? 왕궁이 왕궁으로 들어갔다 와 대박 야 미친 여기부터 뒤지고 가는게 순서히 맞겠지? 현자는 집이 이어져있군요 뒷길이 저런 걸 준다고? 와 뭐야 마차상인의 열쇠를 마차... 깔 수 있나 보다 어딘진 몰라도 아 여기 시체들은 혜자네 저 길바닥에 버려졌던 시체랑 급이 다르네 홀레의식 성서 뭐 저런 건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와 근데 여기 너무 막다룬거 아니야? 여기저기 여길 닫아놨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는 뭐야? 아 여기서 이어져있는거야 여기서? 어 그랬구나 왕궁이 뭐 이렇게 문이 왜 있는거야 문에 경비 왜 세워놓은거야 기이 이렇게 많으면은 먹을 거 있다 아 맞다 이거 한번 보자 잊고 있었네요 내용이 없는데? 근이대 내용 없으면은 좀 노잼인데 편지 있다 편지 있다 하수도 열쇠래 하수도 열쇠래 도둑길도 그런가 보다 여긴가 본데 그러면은? 하수도 있겠지 와 대박이다 진짜 잘 만들었다 외부조가 나처럼 다 뒤져보는 사람들한테 개이득이네 어 여기 뭐 있네 애완동물보? 애완동물보? 애완동물의 이름을 딴 와인을 찾아야 된다고? 햄이니? 애완동물 이름 햄이야? 잠깐만 어 근데 나 지금 갖고 있는 방표가 너무 좋아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내부에 있겠지 뭔가 악취가 나고 있어 어?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요? 밖은 저렇게 개 박살이 났는데? 아 여긴 또 이렇게 이어져 있어 와 웃긴다 왜 있는 거야? 문, 문지기 왜 있는 거야 진짜? 아 토리안 골 도리안 골 만약 상인이 죽는다면 그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 넘겨줄 거라고 와 악인, 악인 선택 처음 해봐 나한테 뭐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아이템으로 줘 오 오오 좋아 나한테 죽여달래 죽여달라고 하네요 감시 수호자 어? 룰라벨이다 룰라벨의 이름을 딴 와인을 찾아야 되네 와 집을 완전 개첩하늘 만들어놨네 룰라벨이랑 대화 좀 해보자 궁금하다 나한테 볼일 있나? 네 진짜로 아 아 아 나한테 볼일 있나? 내가 일러야지 그냥 죽이라고 나한테? 내가 왜?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진짜 지가 가서 죽여 잠깐만 무슨 이상한 책 있는 거 같은데? 웃기는 빈칸 체육이 웃기는 거 필요 없고 자, 뭐 내려가서 죽이라면 그 말이지? 이거 말고 어어 값을 더... 돈은 필요 없긴 한데 도리안 친구가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도리안 골 사라졌어 야 너 못봤냐 도리안?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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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모르겠어 혹시 그 집으로 갔어? 그 집으로 갔어? 그 집으로 갔어? 그 집으로 갔어? 아 나 좀 대화하고 싶은데 됐다 상인의 지하저장구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이거네? 여기서 지하로 갈 수 있네 그럼 마... 도리안은 나중에 찾고 난 가자 어? 어? 사일라가 왜 있어 사일라 내가 전 맵에서 죽였잖아 어? 잠깐만 뭐지? 걔 기쁨의 요새에서 잡혀있던 여자애죠? 눈 실명도 하고 젖어본 맵에서 내가 죽였는데? 잠깐 타임 아 그냥 충만인 거 같기잖아 사일라 마이너스 사십오 마이너스 사십오 돈으로 풀자 어떻게 생각해 내가 쟤가 죽였거든 저번 면에서? 겸치 먹겠다고? 어때 백 어때 너의 상황 설명을 니 목소리로 니가 스스로 해? 뭐지? 다 나 싫어함 나 왕따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기교 3 재치 2 불안당 1 은신 1 도둑질 1 주도권 6 넘어진 면역 다리 부상 면역 개사기 내놔 와 돈을 쓰게 하네 와 돈을 쓰게 만드네 결국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상인들이 있었구나 나 몰랐어 살게 없는데 이제 굳이 사자면은 아까 같은 좀 특별한 아이템이나 사야겠다 스펙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재치가 43건 너무 역겹고 이동 9.3 9.3을 이동한답니다 자 자 아 여기로 가서 순간이동하면 되겠다 아 그럼 애초에 갈 수 있는거 아니야 일로? 만약 가진다면은 지금? 어 안 가지네? 좋댔다 돌아가야된다 아 너무 귀찮고 사실은 엄마 어디가 아니야? 내가 죽이긴 했는데 쟤도 부활했으면 다 부활하는거 아니야? 너무 귀찮아 매개 매개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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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별굴 다 파네 이거 열어주라 이거 열어주라 다시 가야돼 그럼 나? 현재 집으로 돌아가야돼? 아 너무 싫은데 아... 괜히 이동했네 피라미드 두고 올걸 언제올래? 아 이... 아 이거 문을 부술까 그냥?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 내가 문 부숬는데 내가 문 부술건데 불만있는 mpc 있나? 와... 극혐 극혐 나가겠네 대체 여기 있는 치안이 왜이래? 에? 그래서 가자 내려가 내려가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길? 아... 나 왜이렇게 지치지? 흐어엉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부터 해결해 버릴까? 이름 없면서 눈익은 얼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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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의 이름을 딴 와인을 찾아야 된다는데? 하수도에 벽돌로 들어가나 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벽돌 모양의 그.. 출입증을 준 거 아닐까요? 벽돌을 넣어야지 지하가 열리는 거지 어딘지 몰라도 설마 벽을 다 짚어가면서 이걸 열라는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씨..발.. 아 잠깐 나가봐 와인도 찾아야 된다는데? 당체 모르겠네 와인이 내부에 있다는 거야? 2층에 있나? 뭐? 너는 여기가 그냥 여행을 지키는 게 그 멍멍이 흘러가게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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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로 정리하셨습니다 잠깐만 애완동물 이름을 딴 와인 어딨냐고 와 애완동물 왜 이렇게 잘 살아 여.. 아깝게 어? 여기다 적어놓은 거 아닐까? 어? 여기다 적어놓은 거 아닐까? 어? 여기다 적어놓은 거 아닐까? 저 꿀꿀이 새끼 2층에 없는 거 같은데? 1층에 있는 거 같은데? 저 안에 Y를 안 넣어놨겠지? 저 안에 왜 Y를 넣어놓겠어? 고마웅이, 내가 The spirit of a dwarf god put-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없는데? 허-어어어-어어어- 저택 지하실에서 와인을 찾으라는 뜻이기 저게? 아 근데 그럼 저택 지하실에서 와인을 찾고 타수도까지 처리하라는 거야? 나한테 너무하잖아 여기 와인까지 찾으라고? 그럼 와인이 여기 거기 있는 거네 이름 잔뜩 떠 있는 거 이거네 어 여깄다 어? 아 이런 뜻이었어 이씨 와 너무하네 나는 좀 상위에 낯설 줄 아는데 와인을 드는 것만으로 책을 꺼내면은 뭐 책장 열리는 거 약간 그런 와 이렇게 책으로 하지 이럴 거면은 너무 헷갈리잖아 얘가 지하수도군요 막사에 가서 도리하던 좀 나중에 죽이고 여기부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뭐야 여기는 mpc는 그냥 적대되는 거 아니야? 가까이 가면은? 와 이거 진짜 가기 힘들다 여기는 운 좋게 가는 것도 힘들겠다 와인을 진짜 다 훔쳐갈 생각이 아니라면은 왜 이래? 나 밟으면서 가도 안 죽을 텐데? 아 나 겁나 튼튼해 방어력이 2천8... 2600이야 피스메이커의 짐이다 피스메이커의 짐이다 와 모르스는 두번째 섬에서 나온 초반에 싸운 변신하는 언데드죠 근원을 흡수해서 변신한 내가 살려준 녀석 mpc 함부로 죽이면 안되나봐 경험치에 환장해서 죽이면은 잠깐만 타임 너가 뭔가 알고 있지 않니? 흡수해? 흡수해? 그것도 발생하잖아 흡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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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로얄티 마이프레스 로얄티 왕족이 이곳에 지내고 있어 내 역사에 지내고 있어 그래? 와 나 맵 너무 복잡해서 좀 무서운데 맵 뭔데 여기서 있냐? 뭐 아무 의미도 없을거면 왜 서있는거야? 뭐 중요한 맵일 줄 알고 좀 네? 아 독이면 나 못 이기지 독을 쏘네? 아이 뭐 감염이잖아 아아 이 정도는 뭐 깜찍한 수준이구만 여기도 한 번 가봐야겠다 어 맵이 너무 넓다 여기도 이어져있나봐 와아 다 가봐야겠다 다 가봐야겠어 난 이미 끝으로 왔네? 전투력 얼마나 되려나? 18레벨 밖에 안되네요? 걔 9대기군요? 나 근데 뭐 뭐랑 이동하냐 이러면 얘네 이 사거리 왜 이렇게 긴거야? 사거리 왜 이렇게 긴거야? 뭐부터 잡을까? 너부터 잡자 얘들이 오겠지? 아 근데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못올.. 안올거 같기도 하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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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자 어휴 굉장히 세네요 젖으면은 추가 데미지 빈결까지 이것도 쳐주고 이거? 어 죽음의 한개가 나오는거 봐 와아 언데드는 무효하지만 언데드 아니면은 즉사죠? 와아 너무한다 저거는 왜 이제 와주네? 흐에엥 어 올라가는 길이 있다 아래다 뒤지고 이제 가야겠다 근데 저거는 좀 이동하는 방식을 보니까 저기가 좀 함정이고 얘가 메인길인 것 같죠? 이 퀘스트에? 내 돈 돌아오지? 나 너무 강해 나 너무 강해 아 근데 불이 사라졌다 아아씨 아아 전기까지 해서 싸게 쏠라 그랬는데 그냥, 그냥 쏴야겠다 기절 어어어? 어, 아니, 아니네? 전기 또 안, 안 돼 있네? 아이씨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도 전기가 들어간 거야? 죽음의 안개 제외한 데만 전기인가? 아이씨 의미가 없잖아 기절했고, 젖었고 얘가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아이씨 와아 겁나 튼튼해 넘어뜨려 아무것도 못하죠? 아, 수면이구나? 다음은 다 네, 다음 다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한방? 아이씨 또 올려야되나? 한방에 못죽이잖아 얼려그 어이, 해 침묵, 침식, 빈결 어어, 좋아 도망가는 거야? 어디가? 갈 이유가 있나? 이거를 하고 요걸로 촉! 아싸 도전해서 승리 그렇게 밑에 있으면은 추뎀 맞지용? 어, 여기 물 다시 됐네? 얼려주지용? 왜 내려간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 AI를 이해할 수가 없구만 요기다 써달라고, 여기다 그렇지, 그렇지, 걸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여기 안 맞잖아 왜? 아, 맞는 것처럼 또 기분 나쁘게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하다 죽었다 그렇지! 어우 진짜 세다 네? 네? 아 시체를 건들면은 뭐 나오나본데 왕족 드워프제 방패 와아아아 방패 클라스가 다 이정도야 이제? 왕족 드워프제 도끼 와아아아 너무 징그러운거 나오는데 이거 길인가보죠? 라바 이매매는거 다 간다 야 도둑길 도놈들 엄청난데? 뭐야? 이 방이 왜 있는거야? 의식을 했다는건가 그냥? 의식을 했다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둔건가? 남몰래 의식을 하는 방이 있다 뭐 이정도? 왜 있는거야? 아 저기를 다 갔다 가야겠다 피라미드를 두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야되나? 일로와봐 피라미드를 좀 가져와야겠다 세개를 다 둘 필요가 없는데 아 지하실이랑 차원문인데 다 있어야되는데? 아 피라미드가 부족하다 지하실은 숨어서 가야되서 귀찮은데? 그러면은 차원문이 있는데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차원문 있는데를 거르자 차원문 여기는 그냥 쓰지 말죠 어 계속 마지막 맵인데 어차피 그렇게까지 먼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퍽퍽할라그랬는데 너무 욕심이 나 재수없으면 오늘 끝나겠는데? 제일 깔끔한 플랜은 내일 끝나는거죠 알면 어떻게돼? 아아 죽음의 안개상자가 잔뜩 있는데? 지하가 있어 지하가 가보자 일단은 저기 갔다가 아 아 이게 열리는게 있고 열리는게 아닌데가 있구나 저건 쥐고 여기서 내가 내려온거죠? 이쪽도 갈 수 있고 왜 있는거야 여기는? 문도 있고 아무것도 없죠? 뭐지? 감겨지지 않는 검 이게 뭐야? 아니 뭐..왜..왜 있는거야 여기 아 여기 왜 있는거야 어 위로..위로..위로에서 갈 수 있네 내가 안깬 서브캐스트가 연동되는 곳인가 혹시? 그럼 뭐 어쩌수없고 가자 아..다 본게 아니지? 또 있지? 아아.. 아아 정신 안차려 저거 반대쪽길 가야지 저분은 안 부서지는거니까 바닥에 있는걸 밟아야되는거네 이거 아닐까? 여긴 뭔가 있겠지 지하실도 있는데 여기 뭐가 여기도 뭐가 있고 시꺼만거 여기로 어 진짜 여기네 어허허허허허허허 어? 아 이게 열쇠구나 아 이게 지하 그거 열쇠구나 아 저기는 그냥 지하로 오는 길인가보다 또 하나의 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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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고 저기로 한번 올라가보자 궁금하다 피라미도 내..여기 있는거 두고 가면 되죠 가봐 여기도 들어오는 길 자체는 두개를 만들었나보네 그리고 반대쪽 길에서 캐스트를 받으면은 그 캐스트가 약간 아까 숨겨진데였던가 감옥 밑이야? 여기 뭔가 있나본데 뭐 곰돌이도 있고 난리나는데 일단은 피라미도 설치해놨으니까 온갖 얼굴에 사해봐 뭐야? 갇혀있네 여기에 뭐야? 아 여기 뭐하는 데야? 저 뭐하는 데인데 여기가? 감옥이라는데? 과거의 실수 새끼 동안에 애굴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내가 꺼낼 수 있게 노력해볼게 너네 거기 살아라? 뭐하니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 괴물이야 아, 이거 한 번에 그거네 예전에 그거네 저거 초신성으로 불 붙이면 되네 아니면 염구로, 염구로 불 붙이지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어디보자 자아 어? 아 이거 하면 안되는거였어? 어? 이게 누구에요? 대단한 놈인가 본데 너가 누군데? 루시안까지 가는 길을 이끌게 해보자고 싫어 겸치가 돼 겸치가 되도록 해 레벨도 낮아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죽은 애들이 부활했다 아아 길 쫓았으면은 근원 흡수해버릴걸 보스만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어디있어 너 여깄네요? 고지대냐 나보다? 아닌데 같은 위치네 그러면은 아니면 다른애들도 죽여서 겸음치로 바꿔놔야되나 한 번에 죽여보자 겸음치 얼마나 주나 하핳 소름 경로가 막혀있구나 이것도 안다 그러면은? 이건 또 닿네? 이건 또 닿네? 데미지가 다 안들어간다? 이거 먹어 지식 저 번개 데미지 왜 저렇게 세게 막혀요? 1500 들어갔는데? 아 그냥 크리 뜬건가? 내성 자체가 없는건가 그냥? 얼음붙이 아 난 동랩이면 나 절대 못 이기지 아이고 아이고? 내려간다고? 왜 내려가? 왜? 아 나 근데 이거 물을 하고싶은데 아 비 한번 내릴까? 비로 한번에 제압 되냐? 안되네 물좀 뿌려줘 물좀 뿌려줘 아이씨 그냥 때리자 어 너무 센데 나? 저 저 수면 아 맞으면 수면이 풀리겠구나? 나 수면 처음 써봐서 몰랐다 계속 맞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면은 쟤는 어차피 약하니까 두고 얘네를 잡아서 경험치를 좀 빨아보죠 어디까지 레벨이 오를수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씩 잡아야겠다 얘는 마법사인데 지팡이 두개인데 마방이 360이고 그마저도 없어 어 얼면 안된다? 아 아 이럴라고 바꾼거구나 애초에 그노누펄이래 와 개반칙 아 내 턴 씹혔어 아 죽겠는데? 사멜레온 망투 투명 지팡이지 또 빙결 걸리면 나 그냥 지잖아 어 비다 와아 날 위해 준비한거야? 아 와아 야 이러면 내 턴 안 돌아오잖아 어어어 불 꺼졌어 대박 나 얘랑 자리 바꾸면은 원소 친화적 쓸 수 있다 아 기절 대박 대박 무한 콤보 영원히 내 턴이 돌아오지 않아 아 이 게임 끝나면요 아직 정해놓은거 없습니다 아 봐야 알겠네요 나중에 아 강하다 강하다기보단 너무 졸렬하다 야 뭐하길 뭐하길 버틸 수 있냐? 와아 우친 빙결 두 번에 기절 한 번 제대로 해야겠는데 약하다고 막 하면 안되겠는데 저 녀석이 위험하네 저 감옥 안에 있는 애가 으아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 못 때려 아 지금 내 자리에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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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죽입시다 일단 와 얜 냉기법사라서 냉기에 강한가봐 번개냐? 번개는 약하네 천은 달겠지 헤엑! 천 못 달았어 겉보다 아 이거 턴 넘어가면 그거 되겠지? 와... 작았네 잠깐만 여기 여기 있던 애는 어디갔어 아 여기 있던 애가 얘야? 이걸 이제 깨달아 여기 있던 애가 카론이구나? 이거 2500밖에 안 돼 어 왜 약해 약해졌냐? 뭐야? 왜 물통을 순간이동시켜? 병신이야? 얘도 얘도 내려놓고 싶은데 냉기... 이렇게 하자 어? 죽었어 와 겁나 약해 뭐야 왜 안 죽었어? 까멜레온 지금 버그 떴나보다? 그래서 꼬메였을 때 그게 갱신이 안됐나봐 스펙이 안 그래도 약하긴 했는데 얘만 솔직히 꼼짝 못하면 의미가 없지 나는 상태 이상이 안걸리는 수준인데 얘네 공격이냐고 원한의 향기 저건 뭐 얼음내성이죠? 와아 와아 힐량 좀 봐 어? 힐 들어가는 거 맞냐? 들어가는 거 맞는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물이죠? 그러면은 그냥 아끼자 다음 턴에 다 죽일 수 있겠다 한 번에 아드레알리를 써가지고 피부벗기 그 피부이식까지 해서 풀콤을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대충했네 아 설마 넘어진 거냐? 아 얘는 법사 둘이니까 안걸리겠구나 바닥이 전기 바닥이 됐네요? 뭐 아니네? 물이네? 아 어 딜 들어간다 완화, 완화가 됐는데 딜 들어간다고? 아아 이거 그 냉기 그런게 아니구나 아 자아 이렇게 하자고 이상해 딜이 가끔 안 들어가 와 와 얘도 얘도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뭔가 뭔가 있는 건가? 안 들어가는 뭔가가? 죽어 조금씩도 안 나와 나 물 위에 있는 거 맞아? 있네? 탁 녹아버렸고 감전 면역 아봇봉이 그냥 핑크색 봉이 나왔네요 카논이 할 말이 있대 알렉산더 얘기를 하는데? 몰라 먹어 난 너의 스토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 왜냐면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거든 내가 되살리긴 했지만 내가 없앴으니까 사실상 게이득 이거 진짜 어디야 이 위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못 나가고 있어 뭐야 아 이거 때문에 지금 데미지 안 들어간 거야? 지랄 아 때리면 또 터지면서 몫으로 박아놔서 안 된대 아 뚫뻔지 왜 안 깨지냐? 어? 네?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여기 일단 가보고 그냥 감옥인데 뭐하는 감옥이야? 뭐야 이거 어디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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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C 마 진짜 본 적도 없는 맵에 와버렸네 그냥 감옥인데 어디에 위치한 감옥이야 근데 그냥 감옥인데 어디에 위치한 감옥이야 근데 마시스터 검 팔라딘이 관리하는 감옥인데 아 이런데 감옥이 있었어? 어이 없음 어이 없음 그러면은 안 갔던 그곳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비밀문 뒤에 길이 있던 거였네 어차피 몰랐겠다 아 여기 맵 구조가 보이는 구조구나 이러면 알아 이러면 알았겠구나 경험치 너무 적게 들어왔어 16%밖에 안 돼 꽤 많이 한 거 같은데 잠깐만 문자 좀 확인하겠습니까? 배터리 잔량이 15% 남았구나 여러분들 경기도 아이고 경기도 아이고 여러분들 주는 경 그 재난 금액 받으셨나요? 돈? 저는 받았습니다 3개월 안에 10만원 쓰는 거 내일 외식이나 나갈까 해요 나 왜 돌아가 바보야 너 왜 안 가니? 일 가면 되잖아 잠시 왜 이렇게 AI 멍청하게 만들었어 열받게 아 길이 어어 왜 못 가 아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이 컴퓨터 이씨 저기도 길이 있네 어 바뀌군요 어 외부네 어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있네 상자 열쇠 장난감 상이 어? 장난감 상이 있는지 알죠 병백이 근원을 사용하고 있다 장난감 상이 샌더슨은 굉장한 양의 불쾌할 정도 세부사항이 적혀있다 원래대로 원칭 지키포미우스에 가졌어야 되는데 샌더슨은 악스 대성당의 피해 길을 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피해 길을 설계한 사람이야? 피해 길도 그러면 장난감 상이라는데 가면 해결되겠네 어디야 근데 학교 미치네요 야 길이 그러면 세 군데네 하나 더 있을거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솔직히 다른 입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것만 들어가지는거 진짜 오반데 이 램프는 뭐야 아씨 램프 불안한데 그거 아니야 캐스트 아냐? 지니캐스트? 여인으로 보내 어 순간이동하는게 있네 여기도 있어 길이 네 군데가 있었네 원래 아니군요 뭔가 밖에서 뚫고 들어오는건가 보다 그러면은 그냥 진행하죠 내려가 네? 왕실근이 돼요? 여왕패야죠? 내가 손님이래 여왕패야죠? 여왕패야죠? 여왕패야가 죽음의 안개를 사용한다는게 지금 여기서 마감이 되네요 드디어 드디어 말 들어보자 아련을 허가하겠다 아련을 허가하겠다 나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여주고요 나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여주고요 나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여주고요 너희 정의의 안개 네 너희는 왜 이렇게 말이 맞냐 내 칭찬만 겁나 하고 있어 내 칭찬만 겁나 하고 있어 그녀의 혁신과 그의 혁신과 그의 혁신을 그의 혁신과 그의 혁신과 그의 혁신과 그의 혁신과 그의 혁신을 내 영광을 만끽하래 내 권밀 내는 그녀의 혁신을 어 대사 겁나 많아 이 대사가 반복 대사가 아니라 전부 내가 한 업적을 얘기한 대사였어? 미쳤다 설득해 자동집에 그녀를 끌어모읍니다 진정한 모습 언데드 그논을 끌어모읍니다 어 나 언데들어서 독에 안죽어 마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가 적절한거 같다 어 깨어났다 와 20레벨이네 헉 얘를 올라가면 어떡하냐 근데 잠깐만요 얘 올라오려면 돌아와야되는거죠 어 근데 좀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번개 던지고 도망갈까 기절했다 기절했다 오 얘 엄청 맞은거 같은데 지금? 오 죽어 잠깐만 너가 아니잖아 아 이스벨 여깄구나 기절 둘 딱 올라가고 일단 일단 전기 위로 올라가고 잘 생각하자 한 칸 남았는데 아데렐레나 하면 세 칸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도전을 걸고 얘를 죽인 다음에 그러면 고문기술자로 세 칼이 되야되는데 왜 안되냐? 뭐냐? 물 소나스 기절 버틸 수 있지? 어 간통수리사 저런걸 왜 쓰는거야? 개손해잖아 아 아 개치사함 아 개치사해 어떡하지 이거? 궁금한게 어 얘 잠깐만 번개가 너무 세다 죽었다 죽었어 야 번개 개사기야 진짜 일단은 아직 아직 이거니까 뒤를 죽일지 앞을 죽일지 이것만 정하면 되는데 앞을 죽여야겠죠? 불이랑 독이니까 아 얘를 얘를 때리는게 낫겠다 잡았네 아마도 좋아좋아 확실하게 잡았고 기절 떴고 둘다 너무 사기야 너무 사기야 너무 사기라서 내 어이가 없어 얘를 맞춰 잡았고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전기랑 물이랑 같이 돼있어 지금 와 너무 깔끔하고 여왕도 안 터지지 않았나? 왕 왕위 기사단 쟤네들만 터지고 여왕 멀쩡했던거 같은데 이스벨 왜 파밍했는데 비어있다고 안뜨죠? 거슬리네요 아 무거워? 뭐가 무거워? 뭐했다고 무거워 아이 참 웃기는 짬뽕이네 뭐 여기도 뒤져봐야되지만 일단은 무거우니까 탈출을 해야겠네요 붉은색으로 아 아 의사의 전용 의사가 날 본대 이스벨을 죽여서 너 여기까지 끌려왔니? 너 어디로 가니? 여기 야 개사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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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날 보겠대 일단은 아 너 식별이 안되는구나 아이씨 병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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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쓸모없는 녀석 세상 세상 개 쓸모없는 녀석 나 무게 되나 이제? 가짐을 얼마나 가졌다고 무게가 안돼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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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타퀸이한테 하면 되죠 이거는 타퀸이가 개 쓸만함 그라이브 도시 와 아이템이 많은데 하나도 기대가 안돼 지금 끼는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빈슬롯 어 coal 어? 아니야 지능 없으면 안 돼 이건 못 봤어 와 불안당 대기술이면 킥만 한데? 돈 줘? 아 돈이 점점 쌓이고 있어 또 이거 느낌 묘해 아 이게 15나 먹어서 그렇네 두 번째 거랑 바꾸면 되죠? 아 남은 거 좀 복수해 저거 저거 좀 보내버려 거슬려 죽겠어 가자 지금 두 가지가 됐는데 죽음의 안개 처리랑 의사의 명령 의사가 어딨는데? 어 보자 그러고 의사가 나 보재 이렇게 가버려서 그냥 미친놈이네 야 이거 실수로 그냥 이동 안하고 순간이동해서 여기 못 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게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순간이동 차를 막아놓던 거 해야지 와 죽음의 안개가 있으니까 나한테 열쇠 있죠? 이..있지? 어 죽였으니까 가봐 뭐하는 데냐 여기 있는 대체 나 그림도 찾아야 되는데 도둑길도 한테 도둑길은 대체 어딨는데 왜 갑자기 왕족들이 나온 건데 어이가 없네 올라가는 거고 아 여기네 이스벨을 여기 여기 있던 애들 아니 여기 있던 애들 아닌가 이스벨 내가 저기가 또 내려왔고 이스벨 여왕은 또 어디 간 거야? 아 이스벨은 여왕이 아니지 이스벨이 기저시킨 해지 아 개복잡해 열어 이게 안 열려? 부셔 그럼 네? 뭐야 이런 건 불로 까야 되는데 아 너무 극혐이야 이스벨 가자아 여왕의 일기 베개를 넣어놨냐? 아 이거 안 깨지는 거고 와 여왕급이라 그런지 여런데서 그지같은 사는데 그림 걸어놓은 것 봐 와 여왕급 샀지 그럼 여기가 도둑길드가 아닌 거야 아니면 이스벨이 도둑길드 아니겠죠 그냥? 도둑길드가 아닌 거겠죠? 여기 그냥 죽음의 저걸 한 거고 올라가자 그러면 일단 일기나 한번 읽어보죠 계속 일기를 적었던 것 같다 마지막 일기 몇 년 전 내용인데 이스벨은 극도로 불안하며 난 그녀에게 몰아할 입장이 아니다 블랙피크 섬의 연구 저도 그녀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에 매우 중요했으나 이제 그곳에 전 제가 죽음의 관계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이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이다 드워프들 중 최고의 인력만 남겨야 한다 난 그녀가 그녀한테 다른 곳에서 계속 연구를 해도 좋다고 확신을 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나도 의기소침한 상태다 이스벨 마트에 가 있다는 상... 얘기죠 일단 그러면은 잠깐만 그림은 어떡할 건데 큰 토모라이 패거리들은 캔 근거에 두... 여기에 있다고 아직도 그럼 나 발견을 못 한 거야 지하 근거를? 아직도? 아니 어... 아니 잠깐만 일로 가는 거 의미가 없잖아 여기 지하 근거가 있다고? 종말의 날의 장치가 있네? 잠깐만 아 여기 길이 있네 여기에 그럼 잠깐만 종말의 날의 장치를... 아 여기 일단 일단 저기까지 가봐 하아 씨 이게 왜 이러냐 진짜 너무하네 나한테 일로와 일로와 아 내가 일로 온 게 아니었어? 내가 여기로 들어간 거 같은데? 보조구 들어와서 그냥 지나갔네 여기를 손대질 않았네 저기가 그럼 내 생각에 도둑길을 두고 종말의 날 장치도 한번 갔다 와야겠네 피라미드 두고 저기다가 이게 뭐야 아예 내가 이... 봤던 애지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그냥 지나갔나봐 와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습니다 정신 못 차려요 아주 게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게임을 해야지 게임을... 아잇잇 잘해 잘하는 건데 붉은색으로 가 부숴버려 와 16만 개 검치 저기... 아 이러면 그냥 끝났네 이거 필요 없죠 여기 더 있을 이유도 없고 어 도둑길도 여긴가보다 확실하다 소사가 있다 큰 토모라 타르흐 타르흐 어... 나 그림 많아 어차피 애들은 불사실에서 못 죽이잖아 개 편하고 너 어디 가냐? 잠깐만 왜 너 어디 가 아 그림 사러 가는 거야? 아 사실 나 트롤들은 좀 무섭거든요 레벨 차이가 내가 좀 나긴 하는데 트롤들은 잘 안 죽이니까 안 죽으니까 다 해결된 건가? 다 해결된 건가? 와... 다 해결됐어 그리고 살 필요가 있어? 성당으로 갖다 줘야 되나? 아 일단은 도시 해가 보러 가자 아 이렇게 간단히 되는 거였다니 가서 보고나 좀 하죠 캔벨은 좀 나중에 해결하는 걸로 하고 여기 아냐 여기 맞네? 아 얘 너 왜 이렇게 안쪽에서 일하냐? 밖에 좀 나와있지 미친놈이야 헉! 나 근원 하나도 없어 근원 좀 캐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이 이러면 필요할 때 못 쓴다고 굿 아 아 아 잠깐만요 네? 그냥 대충 넘겼는데 아 나 없잖아 근원 아이 겁나 센데 얘? 삼촌인데? 좀 더 싸우더라도 나중에 싸우면 될까? 아 이게 몇 명이야 이게 근원도 빨아야 되고 근원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저 정도 숫자면은 그 빨진하는 것 봐 여기 있던 근원 빨자 여기가 대박이네 근원이 근데 저 나 저기 그림쟁이한테 캐스트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다시 돌아가고 내가 더 죄다 그 안으로는 그 안으로는 불쌍한 것 같아 이는 이는 당연히 내가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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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 하자 영혼 내놔 이게 뭐냐 아 아자 일단은 그림부터 돌려주죠 의사가 나한테 만나자 그랬는데 의사가 대체 어딨냐 근데 그녀는 그림만 돌려주면은 아래쪽 캐스트는 다 끝난 거니까 달리야도 확실하게 엔딩 그 가는 길 알아뒀고 방송 얼마나 한 거죠? 내 생각에 다음 아침에 끝날 거 같은데 딱 와 그렇게 같네요 왠지 느낌이 어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했군요 대성당에다 그림을 두라는 거 아니야 좀 힘 있는 애한테 대화를 걸어보면 될까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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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이걸 그림을 갖다 주는 거야 대성당에 기부하러 왔는데 그림을 복사본 말고 진짜를 소형 강하룸 적당한 거 필요 없고 미친놈들만 있어 여기는 여기도 안 가봤어? 뭐 이렇게 안 가본 데가 많아? 왜 왜 이렇게 커?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술래자 따위들한테는 의미 없겠지 뭐야 얘네들 왜 다 이름이 있어? 어 여긴가 여기 아니야? 그림 이 그림 주러 왔는데 어 그림 주러 왔는데 그림 가져갈 휴먼? 저기다 크 그림 가져갈 뿐? 아 이거 스크롤 하 하 자 그림이 왔습니다 하 가져갈 양반 없나요? 이 새끼들 뭐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찾아봐야겠다 루시안의 두 번째 고난 루시안의 두 번째 고난 뚜뚜뚜뚜뚜 아 여기 앉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훔친 놈한테 돌려줘야 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도둑놈이 도둑질 당한 거를 도둑들한테 찾아와서 도둑놈한테 돌려주는 거야? 뭐가 이래? 이해가 안 되네 뭐가 이래?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신앙의 책 이거 뭐야? 그림자 주입 이게 뭐예요 아 쓰레기구나 생사의 경계 골때립니다 그래도 그 말을 받아 구마가 600개 밖에 안돼요 필요없거니 600개 정도면 잠깐만 잠깐만 너무 좋잖아 와 색깔 깔맞춤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 안돼 지금? 여기서 어딨는데 아이고 채팅창을 내려버렸네? 아니 이걸 막아놓는 놈이 어딨어 세상에 내부를 탐험하자 내부를 탐험하자 자 붙여버리겠다 붙여버리겠어 붙여버리겠다 붙여버리겠어 아 왜 신앙의 책이 있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문 여는 거네 문 여는 거네 와 미친 게임 지하실이다 내가 어떻게 하라 어 야 나 마방은 좀 낮은데 힘 5 올려준대 주도권 6 죽음 갈망 죽음 갈망 물방을 부여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뜻인가? 회피 10% 올려주고 변신수레 백병자 한손무기 뭐야 이게? 물방이 더 좋죠 저는? 마방은 높으니까 원래 가죽 벗기기를 준대 죽음의 갈망이 항시 적용된 상태고 와 너무 사근데? 가죽 벗기기도 좋은데 나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네 이거 피부 피부 피부의식이 쓸모가 없다 이거 설마 한 칸 망아주는 거야 이걸로? 아 엿 같은 게임 가죽 벗기기 넣자 이게 이게 제일 세겠다 와 근데 너무 좋은데 방패가? 죽음 갈망을 넣는다는데 이 버서커잖아 버서커 뭐야 어 니하이니 이스벨이야? 아 이게 신왕이네 나한테 그 저주 막 그거 얘기 나왔던 걔네 얘가 신왕이래 왜 이래 신왕이면 뭐 어쩔거야 덤비던가 신왕이면 뭐 어쩔거야 덤비던가 ... 하핫 아아 짜자자 이게 범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근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저거는 눈치챌만 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내 눈치.. 내 눈치로는 간다 아 되게 잘 만들었다 너무 역겹다 그래서 야 미쳤는데 근원 저장고가 있네? 근원.. 리필 할 수 있게? 이게 뭐가 있는지는 솔직히 쟤 잡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보죠 이거 무거워서 못 움직이지 않나? 힘이 15라서 가능한가? 서약 파괴자가 왜 있어? 내가 만든 거잖아 저거 왜 있어? 내가 만든 거잖아 뭐야 서약 파괴자가 하나가 아닌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태어낸다 그 사람을 태어낸다 저는... 아루호? 내가 뭔가 묻기 전에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널 죽인 다음에 영혼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너를 살릴 방법은 구글이 알고 있지 아아아아 역시 구글이야 모르는게 없다고 어억 아이고 대화 좀 할까 우리? 응 영혼을 내놔 영혼을 내놔 멈춰! 너는 떠났다고 말했잖아 너는... 너는... 너는 떠났다고 말해 떠났다고 말해 영혼은 영혼을 잃어버리네 그리고... 너는 떠났다고 말해 아 시끄러워 나 근원 흡수하는 거 썸네일로 쓰고 싶은데? 아... 좀 애매하다 뭐야 난 너무 약해서 못 싸워? 검은교에서 다니네 얘네들 이 근원통이 있는데 내가 근원을 안 쓸 이유가 없구만 높은 데 있군요 아이고 따로 위치 바꾸자 따로 위치 바꾸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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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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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려 어? 훠흐하 나 저기야 나랑 뭐directkur 뭐 어떻게 된거야? 얘 아까 개죠? 나 개 질환하네 얘는 얘가 얘가 마지스터랑 검은 결사단이 손잡았다 그랬는데 팔라딘 수장인데 얘가 그거네 얘가 나쁜 놈이었네 결사단이나 손잡은 내가 덤비기나 해 너한테 힐 해줘야 되니 혹시 근데? 아니지? 나 알아서 살아남아 아 내 불 끄면 어떡함 아 너 좀 쎄다 X된 것 같은데요? 너희 기절한거 아니었냐? 하는거니까? 아 죽었고 자 아 저렇게 오면 나 자신 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된거야? 물 보너스를 못 받고 있네? 아 여기로 보내는게 배우배인데 완전히 보내서 일단 지금 물 보너스 받지 이러면 얘까지 올려야돼 그럼 무조건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무조건 안되는구나 저거 얼렸고 어떻게 죽여야될까? 자신이 없는데? 아 아 미친게임 순면이 풀려있으니까 둘다 제압이 되죠 다음턴에도 쟤는 뭐 무서울거 없고 전사가 좀 무서운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 넘어트릴까봐 아 촉촉하게 만들어주네요 날턴이고 자 전사를 보내야되는데 솔직히 좀 힘들거 같고 재우자 잠이나자 나 잠들뻔했어 미친 얼었고 번개를 꽂자 죽었다 얘는 아 이걸 했어야 되는 도전을 음 딱 킥만 하게 됐죠 불이야? 아 시폭 아 시폭 좀 역겨운데 빈결상태네 또 나 나 나 방금 된거야? 됐네 이거는 아니고 이거를 먼저 쏘자 아 그 아 왜 막혀있어 이씨 초전도 방감 아 너무하네 진짜 자 아 너도 빈결 다음 턴 어디보자 얘가 제일 문제지 기절상태고 한턴 남았네 어차피 나는 많이 이동하니까 뭐야 턴수 애매한것 봐 아 아자아 어이구 해골이 돼버렸네 아이고 신앙의 서약자였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하면은 무슨 난리 치는거 거든요 아 솔직히 한마디 하자면 너무 멍청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차마 나 얘랑 그 저택에 있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은 나는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데 약간 여기서 여기 사는거 사는줄 알았거든요 저 저택까지 애꺼였구나 아 다른 이름 비슷한 사람이 이름 같은 사람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명이인일 리가 없지 게임에서 얘가 이곳에 오구나 눈치챘거든요 요새까지 모르고 있다가 너무 너무 내가 생각해도 웃긴다 생각을 안하고 사나봐요 요즘 지랄 저는 내거야 분원 맛있고 아루경이 저보다 레벨이 높군요 저런 좋아보이는거 겁나 많아 와 건강 육에 굴절 붙어있어 부여로 미친 아 근데 이거 불절 잘못했다가 큰일 났을지도 모르는데 아 근데 나 이거 가죽 뽑기가 되면은 저게 빠진다 굴절은 너무 땡기는데 솔직히 이겨서 좋지 이걸 못쓰네 방패울리기를 방패울리 굳이 안써도 사귀긴 한데 이렇게 가자고 난 난타도 한 벌을 안썼네 난투도 쓸만한데 많은 퀘스트가 다 끝났네요 아루경도 찾았구요 아 너무 많은 퀘스트를 깨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아루 짱 너는 여태까지 잘했어 네가 뭘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대충 넘겨서 너는 모든걸 잘한거 같아 그런걸 넘어가자고 우리 샌더스가 전문가다 샌더스가 전문가다 샌더스가 전문가다 샌더스스 샌더스스 샌더스 수고하자 아 나가자 잠깐만 이제 나 되는 거 아니야? 석상들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석상 죽일까? 여기 말고 왜 이렇게 지쳤지 나? 아... 왜 이렇게 지친 거지? 아 나 진짜 튼튼하다 미친놈인데? 아 비가 필요 없구나 아래가 냉동이니까 아 됐어 전기까지 쓰면 되지 뭐 아싸 정신 뭐 차리죠? 어... 원콥인데 그냥? 저기... 나 갈게 대체 어...저... 자동차 차 어떻게 끄는 거야 아... 아... 린더캠을 여기서 잡는 것보다 동상을 확인한 다음에 고발하면 경험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대요 뭐 상관 없으니까 진짜 근데 그 대신 다구를 당한다 그럼 뭐 된 거네? 이거는 완전히 캐스트 여기 끝난 거네? 돌아가면 되겠네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린더캠이 있던 자리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너무 좋은 아이템 많이 먹어가지고 하고 아 맞다 나 저기 근원인 것 필레비전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가자 나중에 여기는 팔라딘 죽여서 경험치 좀 싸워보고 싶었는데 근데 나 얘한테 뭐 열쇠 받지 않았나요? 윈더캠의 방 열쇠 네 방 열쇠 네 방 열쇠 방 어딨니? 네 방이 이거 아니야? 아이템 좀 정리해주세요 의사 만나고 싶다 흔슬 신부 아버지부터 죽여야겠고 아 신부 신랑부터 죽여야겠고 아 헷갈려 아 나 안가보면 또 있지? 나 안가보면 또 죽여야겠고 설득 달려있네 이거는 갖고 있죠 설득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아 와 너 돈이 이렇게 많아? 와 씨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신랑부터 저기네? 가자 저긴 또 검은 저기가 의사 있는 덴가 혹시? 막사 가기 막사가 위겠지? 여기 처리 아 맞다 샌더스한테 가면은 저 심판도 처리할 수 있지? 할게 많네 겁나 많네 진짜 문을 열던가 문을 부셔지던가 둘 중 하나를 정하도록 에너지 파소대 에너지 파소대 자 어디 있느냐 방 안에 있을 거 없지 않은데 딱 봐도 어 진짜 안 숨겨져 있는 집이 없어 비닐방 다 하나씩은 있어 너 뭐 주웠냐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뭔데? 이거야? 아 이런 함정 넣어놓지마 아무 의미도 없는거 아 문을 못 부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 어? 갈 수 있네? 왜 갈 수 있어? 진짜 이상하다 실패한 실험체래 널 파괴하겠어 아 한턴 부족하다 자 걸어서 가지 뭐 어차피 두 칸이면 가는구만 짜자자 도리안군 으차 근데 맞아야죠? 아 이게 이게 고지대가 안 받는다고 이거를? 이해가 안 되네 난 술로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너무 저 강의기가 세다 못 올라오잖아 아 일로 올라올 수 있구나 음 다른거 아 얘가 제일 가깝네 왜? 이거 불 한 방이면 다 폭발할 것 같은데 마법수나 소.. 마법수인데 소환수나 파티언어시 없이 가능하냐구요? 이거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그냥 깨게끔 만든 것 같아요 편하게 게임을 아아.. 그냥 잡아야겠지 바닥에 물도 다 빠져버렸네 이걸 또 잡아야 된다 불로 깨는 거겠지? 독이니까? 이거 한번 써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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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왜 그리로 가니? 아 바보야 아참 나 이거 이상한 놈이네 바로 옆에 길이 있는데 불땜에 안간건가? 얘는 뭐 딱 수준이 별거 아니다 신랑의 선물 독달팽이소환 사용회수 5번 오 횟수제한이 있네요 이건 또 처음보네 이런건 제갈 물리기 독저항 물약 독저항 물약은 필요가 없다 아 나 이거 다시 걸어와야 되는데 그냥 걸어오자 짜자자 타킨 슬라임 소환 묵이네 내꺼 좀 사가 너무 무거워 너 무거워 지금 내 클라스에서는 의미가 없는 장비다 물약을 좀 독저항은 확실하게 필요가 없죠 독은 그냥 완전 면역이니까 아 나 이런거 좀 쓰려고 모아두고 있는데 쓸일이 없겠는데 너무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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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데? 여러이미로 나 이거 습득했었어 언제? 습득한 기억이 없는데 너무 강해 대체 저 이 불사조의 알은 어디다 써먹는거야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아 돈 없냐 이제? 아 진짜 쓸모가 없어요 이 새끼 이거 좋은거 없니? 저 반지보다 좋은거 있을거 같은데 아 애매하다 야 차 이게 더 세겠는데? 앗따 4,000원어치 좀 줘봐 최대 물리방어 최대 마웃방어 이거 한번도 안 써봤는데 좀 써봐야겠다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나 굴절 방패 너한테 팔았구나 야 그럼 너가 확실하게 그 많긴 하네 아 뭐하지? 아 너무 돈이 돈이 너무 썩어 나는데 아 책 도로 회수 그래서 그냥 가자 귀찮다 아휴 귀찮아 저런 거래 따위에 시간을 쓸 수 없다 돈은 사실상 무한인데 지금 나가자 가서 돈 받고 아 여기 집 가는거지 나 빨리 가 아 이 집 진짜 더럽게 잘 먹아놨네 아 나 장난감 상인도 가야되는데 아 이거 먼저 하고 하자 헷갈리니까 저거 하고 윗집 갔다가 장난감 상인 가는걸로 그러면은 끝나는건가? 피해재물을 또 해야되지 세개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아 의사명령도 있지 맞네 생각보다 어 아 이름 없는 선에서 데려온 저 대머리 좀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대머리는 그냥 배에서 살라 그러지 뭐 머리 불타고 있는데 뭐 아 쟨 좀 재밌으니까 생긴게 자 신랑 죽였습니다 어딨어요 아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아 미안 카페트 한번 건드렸다고 나한테 개질환하는 것 봐 너무 애깁고 악스는 안전해 내가 처리했어 엇 와 다 깰수 있네 아이씨 어 이거 더 괜찮네 이걸로 가자 보상 두 개 선택해야 돼? 두 개도 필요 없는데? 예언자에선 도둑질,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은 똑같고 이게 그냥 상류관이네? 물저항이 있고 도둑질에다가 주도권이 좀 낮은데 뭐 어때? 아, 됐다 야, 어디 가냐 얘 끝난 건가 그냥? 갔나 집에? 장난감, 장난감으로? 아유 씨 아, 진짜 미친 게임 아유 씨 아유 씨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야? 아... 그래 힘이 오가 들어가는데 뭔가 왜... 저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장난감 가게로 가죠 이제 장난감 가게 아 오늘 진행 진짜 빠르다 어제 여기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잠깐 보고 껐는데 다 깨고 있는데? 다 때려 부서고 간판 다 부서고 있는데? 이 목걸이 가지고 근원을 채우세요 잠깐만 뭔 소리하게? 이게? 근원 보충 사용했소 이게 뭐야? 근원을 보충해주는 목걸인가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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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 무한이야 그럼 이제? 왜? 가족 문제 끝났고 이게 메인... 이게 메인 연관된 거고 달리스 그거 아닌가 이거 메인이랑 상관없나? 아니겠지 메인이겠지 마지스터 막...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 근원을 이걸로 채우라고? 아... 그럼 근원부터 채우자 내꺼를 내그넌을 채우는 건가 혹시? 와... 어떻게 슬롯이 하나도 없냐? 이거 대신 내꺼... 내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식 말고 시체에서 하는 게 안되네? 사람한테서 추출하는 건가? 아 잠깐 이름 좀 이상해지는데 게임 일단 일단 추출해봐 아 다른 사람 보충해주는 거구나 잠깐만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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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 잠깐만 잠깐만 채우라고 이거를 어떻게 채우지? 여기 이걸로 그냥 채우면 되나? 아... 추가분이 들어가는 거구나 저기 근원통 있는데 근원통으로 가자 저기 근원통 있는데 근원통으로 가자 저 겁나 멀지만 가 몰라 이씨 아 저거 누가 담아놨어 미쳤어? 미쳤어? 오픈 오픈 누가 내꺼 달아놨어 너무 멀다 저 순간이동이 진짜 이동기 중에 제일 좋은 거 같다? 제일 편하네 제일 편하네 우와 어? 여기 맞았나? 나 근원 어디서 채웠지? 나 근원 채우러 온 건데 근원 채우는 통 있지 않았나? 어딘가에? 어디 있었죠? 여기였나? 이 통 아니잖아 나 근원 채우는 통 어딨어 오늘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까먹었어 아 아 아르 아르 안 있던 데였지 맞다 캐물 정원이지? 아 너무 헷갈린다 진짜 아 아 야 왜왜왜 지랄도 지랄 노오 지랄 노오 빨리 가이씨 아 나 아 맨마다 이거 하나씩 있는거 너무 좋다 그래도 애매한 위치에서 나와 기분 나쁘게 하나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저 어디로 갖다 주면 되지? 샌더스한테 가면 돼 그냥?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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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많이 깼는데도 경험치가 20레벨을 못찍네 내 생각에 의사 부하들 20레벨을 형상하면 20레벨 필요한데 진짜 많이 깼는데 두루마리가 필요하대 책상 안에 있다고? 니 책상 안에 있는걸 나한테 갖고 오래 니가 갖고 와야지 미친놈인가? 왠지 전투 일어날만한 구도인데 구도가? 뭐야 이 뭐야 빙이 됐어 누가 됐었는데 뭐야 아 미친 게임인가 진짜? 그렇지 않다 전기로 다 죽이자 일로 오다보면 맞게 돼있겠지않아? 왜 이렇게 해? 여기 번개 좀 쎈가보다? 넘겨보자 어디가냐? 번개 안맞으려고 올라간건가? 고지대로 그냥? 참 이해가 안된다 쇽 쇽 이러지마 제발 아 이러지마 제발 미친게임아 아우씨 장로매꺼 상도독이가 없어요 힘의 토큰 끊어내고 와아 바닥에다가 번개 뿌리지마 내가 지나가야된다고 오오 근원력 보충용 이거 왜 갖고있는거야 아이씨 피라미드 어디갔니? 피라미드 어디갔니? 저기서 모으는거보단 여기가서 캐는게 훨씬 빠르다 여기는 흡수가 두번째 배보다 훨씬 잘 되네 아 아 가자 뭐 어떻게 하면 돼 피오라라고 했죠? 됐다 뭐 어쩌면 돼 어? 어 루시안의 동상 왼쪽부분 기둥에 장치를 끼워넣고 읽어야된다 이거 설마 갈방법이 여러개인건가? 그럼 막사나 가자 그럼 토막사라무 하아 하아 일로 와봐 일단 하아 너무 엉덩이니까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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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냐? 온거 아냐? 뭐 어딨어요 빨리빨리 와 뭐야 어디로 온거야 남의 집으로 와 미친놈인가? 가자아 여기부터 어 의사 집이 여기였구만 근데 나 막사로 가라 그랬는데 막사 어디야? 잠깐만요 마지스토들의 마지막 행운 이거 쳐 보자 이게 뭐야 막사가 어딘데? Only 짜자자자자자잔 감옥 내부로 간뒤에 맵 끝쪽에 있는 막사로 가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요 감옥으로 가면 나오는건가? 아 모르겠다 아니다 일단 의사부터 깨자 열어줘 다치지마 이씨 그냥 열려있어 그냥 평생 간호사 파 저 의사야 어딨니? 나 귀찮단다 빨리 내 손에 죽으렴 너도 간호사니? 여긴 의사가 없니? 이 새끼는 왜 초대를 해놓고 부재중인거야? 아 여깄네 이십레벨이다 이십레벨 상인이네요 헤엥 만삼천이야 마력 여기나 떨어지렴 조용고파니? 좋은건 안파는데? 이십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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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이십 전투를 걸까? 아 아 좋은 방법이 있지 순간이동 피라미드를 넣어놓으면 되잖아 어차피 어떻게든 들어가는 식일거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길 수 있을까? 이십레벨 찍어도 이십레벨 찍어봐야 알거 같은데 저 체력만 저렇게 높으면 데미지까지 높으면 솔직히 다 먹고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데 일단 피라미드를 여기 놓는건 확정 그리고 감옥으로 가서 감옥을 일단 가고 아 감옥으로 포탈보다 일로 내려가는게 빠르겠지? 가깝겠지? 뭔데 저주 걸려있냐? 해제해줘야겠다 내가 고쳐주겠네 어디보자 이거죠? 안토 안쓸거니까 빼고 어디보자 아 이걸 왜 써 아유 아유 어때 기분이 어떤감? 뭐야 왜이래 영원히 그래 영원히 그렇게 살아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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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캠벨 죽였는데 뭐 그냥 이거 막 해도 되나? 어 너 이름있다 야 야 이 일찌 두개가 어? 저런 저런 음 오 Castro 계속 탐색해야 돼? 저 잠깐 살아나봐 안 살아나네? 좀 근원 내 봐 와 그냥 아예 소리를 못 대네 저쪽에는? 근원이나 먹으러 가자 여기 뭔가 대화하는 NPC가 있나 보네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저기 대화하는 NPC가 아니라 무슨 계단이 있는데 나 들어가게 해줘 내가 캠벨 죽였는데 내 맘이야 랜디고 잠깐만요 아, 느낌이 쎄한데요 여기도 퀘스트가 있을 줄이야 퀘스트가 진짜 많은데 내가 반도 못찾은 것 같은 더러운 느낌은 뭘까 웬디고 여기에 또 있어 웬디고 야 와 너 진짜 끈질기다 17레벨이야 이 맵에서 제일 약한 것 같아 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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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시켜달라고? 내가 왜? 근데 경험치는 땡긴다 야 솔직히 솔직히 경험치는 땡기네요 했다 빙결 경험치 너무 달달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어 어 뭐야 밖에도 있네? 아 그거 밖에 치킨다 애들이네 전투 끝난 줄 알았는데 저지대지만 뭐 자녀 안 바꿔도 되겠지 와봐 아 거기서 가는 거 어떡하냐 아휴 귀찮은 놈들 얘가 너 저지대 봤냐? 저지대 봤네 어 텔레포트 너가 유효하지 않은 상대야? 아 요새가 돼있지 너가 와라 와 겁나 많이 달았어 아드레날린 쓰고 예에이 미묘한데? 넘어트려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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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아니라 얘지 야 야 아 물약 먹는 것 봐 너무 역겹고 기절 이거 하노? 어어 내 턴 다음 잘가 아 너무 강하고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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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잔 짜자잔 자, 다시 찾아보 Stewart 일단 풀어줄게, 심심하니까 이거니? 창실을 꺼 봐 너도 진짜 많이 만났다 Phrobologe때는 얘가 나 안 구해줬으면은 나는.. 어차피 고생했을거 아냐 빚을 갚은거지 뭐 나는 왜 신앙과 같은편이었어 빨리 요점이나 말해 린더캠 캠은 내가 해치웠죠? 너희? 네 넌, 이제 쓸모가 없구만? 죽일래 경험치죠 너는 한낱 경험치일 뿐이지 아 이거 행동은 똑같구나 짜자자자자자잔 아 너무 약하다 야 17레벨이면 경험치도 별로 안줄거 같지만 어 경험치 안주네 그냥 아예? 와 히미토큰 준다 자 랜디고와 싸웠다 음 잘가고 일단 의사를 하는게 낫겠죠? 아 이거 해야지 나 이 막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야 막사가? 아 뒤에가 안되네 막사라고 써있는 데가 있는거야? 베베? 기억이 안나 마지스터 막사 마지스터 막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린더캠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린더캠이 원래 얘네를 죽이길 원하니까 마지스터의 막사로 가라는게 여기 있는 맵인거 아니야? 여긴가? 아 여기 잠깐만 여기였어? 여기가 마지스터 막사였어? 아 여기가 마지스터 막사라고? 아 마지스터를 죽이고 점령한거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나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 마지스터 막사 여기가 막사 바로 바로 옆이었네 여기서 뭐 가라는거 아냐 이쪽은 아닌거 같죠? 여의로 변결돼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일 수 있는건가? 정작 잠겨있어서 안열려 안쪽부터 찾아보자 고의적으로 지른거야 고의적으로 지른거야 뭐라 그랬어 여기서 막사의 지하에 숨겨진 창고 안에 숨어있다고? 지하로 갈만한걸 찾아야되네 이런데 뒤져보면 나오겠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도 안 돼 미친 야 말도 안 돼 비번 하나의 4번 분야 자동차의 우선은 세탁을 받았의 4번 분야 네 4번 분야 5번 분야 3번 분야 다른 분야 3번 분야 다시 한번 사이렌 샤트로 지하이 샤트로 아 잠깐만 잠시만 비번 알아 열린다고 이거? 이렇게 나한테 비번 안 열려줬대 아 이렇게 뜨는구나 아 3번 맞네 이게 그럼 어어어 맞다 이거다 이거다 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이해를 못 할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가 번호를 모르니까 저거 해봐야 되는 게 맞구나 사신에 의한 저녁에 마리스토들이 할당대는 뭐 나열된 와바 미스터다 어 그렇다 여기에 레이몬드의 책이 있다는 약간 그런 의도로만 넣어놨나보네요 어디가 길까 여기부터 가자 얼마나 했나 진짜 많이 했다 오늘 뭐 시간은 아직 4시도 안 됐지만 많은 걸 잃었다 진짜 이리 가봐 다시 올라가 봐 뒤지고 내려갈 거야 아 맞다 의사들 쪽에다 하나 넣어놨지 레이몬드가 이거 도망쳤다고? 레이몬드 내 손에 죽었어 무슨 레이몬드가 도망을 쳐 미친 게임이 내가 블랙핏을 죽이고 왔는데 암호문으로 가득 찬 책 갖고 있어 짜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어 여기 길이 있네 네? 나 뭐 발견했어요? 발견했으면 좀 영원히 떠 영원히 발견한 걸로 뭐 발견했는데 나 나는 무엇을 발견한 것인가 오오? 아 그냥 내는 건데 와 미친 나 이 게임만 하면 뭔가 뽑기 운이 좋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렀는데 막 돼있고 됐나? 아이쒸 또 뭐 해야 되는데 마음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마음 무거워서 안 되나? 여기도 그림있다 조심해! 내가 뚜껑을 찾아냈어! 순서가 있는 건가? 힘이 부족해? 그냥 부셔 그냥 부셔 이씨 아 아래에서 봤던 그 순서인가 뭐구나? 아이쒸 ㅈ됐다 기억 안 나는데 하핳 잠깐만 첫 번째 게 1번이었고 1번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1번이 마음이었고 아 이걸 어떻게 기억해? 내가 천재도 아니고 충성기 4번 아닌가? 아 이거 얘 대사가 나오지? 맞다 이거 눌러보면 알겠지 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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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기 4번이었다면은 어 이 순서가 맞나 보다 입구 입구 순서네 야 어떻게 비밀번 두 개를 같은 걸로 해놓냐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참으로 달달하죠? 달달하죠? 와 이게 뭔 짓이야 너무 달달하잖아 거대한 다이아몬드라니 어 지하도 있어 크리티컬까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 다 운으로 맞춘겁니다 기억력으로 맞춘게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맞은겁니다 저건 못여니까 가감하게 포기해주고요 네? 네? 야 개손해잖아 이러면은 어? 레벨이가 낮다? 아 이거 굳이 쓸필요 없었는데 뇌저렀나? 이거 무조건 다 잡았다 이제만 그럼 저 끝까지 닿냐? 안 닿냐? 이거 너무 짧은거 같애 이분 턴에 이분 턴에 확실하게 잡는다 자 이리온 차아 기절해버렸고요 이리와봐 예이 4000 데미지 아이고 겸치 달달하네요 금색 반지가 나왔습니다 금색 모자가 나왔어 아 근데 18레벨짜리라서 별 도움은 안될거 같다 메모가 적혀있는데 일지가 나왔네요 레이몬드 레이몬드 루시안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따르고자 우리의 노력이 예상치 못한 풍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원이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리벨러를 지키라 면 역사상 가장 높은 그룹사 브라크스 렉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킨을 한 자가 브라크스의 무덤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타킨 우리 배에 있죠 지금 검은결사단이었군요 걔가 내가 그이 묵지를 지고 있는 한 뭐 시켄드로 할 거다 프레이드만 박사 흠 아 뭐 근데 타킨 뭐 됐고 일단 돌아가야겠네요 드워프 여왕이 보낸 거 증거 증거가 있으면 뭐해 내가 다 죽였는데 내가 너 뭐 가지고 있냐 다행이다 안 가지고 있어서 귀찮을 뻔했다 팝잉하면 아 다행이고 의사방으로 가도 되고 아유 그러면은 그니까 이제 브레드만을 만나면 되고 어? 나 아직 다 안 봤어? 어? 잠깐 나 다 아직 안 본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아직 다 안 봤어? 다 본 거 아니었어? 어? 많이 본 거 같은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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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씌 무엇이 중한가 무엇이 중한가 아 여기서 끝난게 아니란 말야? 찾아봐야 겠네요 이거는 꼬인걸 수도 있으니까 짜자잔 마무리가 되면서 경험치가 딱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러고 캔벨한테 가서 아 영원이랑 대화를 해보자 모르겠다 캔벨이 내가 주.. 캔벨을 죽여버려가지고 내가 다 꼬인거 같은데 뭔가 너무 지금 억지로 퀘스트 만들어서 하고 있는건가? 어우 나오네 이 가이스트는 누구야? 아 가이스트가 터진 애구나 어? 너 왜 여기서 죽었어? 내가 죽였잖아 너 대사가 없어 소리가 우리의 근원자가 될거야 근원의 박멸 공허의 박멸 정말 허풍은 그만떨어 레이몬드는 비웃습니다 어어.. 소리가 조용하구만 잘 있어라 신의 화신 새로운 수습기기 두개가 해결이 됐구요 타킨에게 일단 따지러 가죠 그러면 이러라 타킨아 너 아.. 너 되게 한가해 보인다 말라디 아 나 레벨 20이네? 이걸 이제 발견하다니 이걸 이제 발견하다니 이걸 이제 발견하다니 체력 7천 트롤보다 체력이 더 많아 무친 아 필요가 없다 이제는 눈치가 너무.. 너무 높아서 너가 대살린 거 알아 달리스가 명령해서 그랬어 뭐야 나도 원하지 않았어 달리스가 명령해서 그랬어 아나테마를 줬어 어어 근원왕을 죽일 정도의 유일한 무기다 헤엥! 데미지 왜 이래? 나 쓸 수 있네 심지어 연약하대 술이 불가고 연약함 한번 껴볼까요? 어.. 이거야? 약간 서리안 같다 논리로 싸워도 세겠는데 이 정도면? 하지만 나는 방패가 있으니까 한번 이 아나테마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다 그랬지만 이거 없이 잡아보겠습니다 설마 다 스웁한 다음에 이걸로 잡아라 뭐 이런 의도로 만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데미지가 다른 근접 무기보다 두 배 넘게 세거든요 지금? 저번에 봤던 창이 어.. 뭐 다 140대네 140, 150대인데 엄청나게 세네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나 세 개만 하면 된다 진짜 와.. 진짜 많이 했다 의사한테 갈지 의사한테 갈지 이제 의사부터 처분을 하자 레벨도 높고 지금 자 의사야 응? 여기 어디지? 의사 어딨지? 아 여기지 아 왜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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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이지 여기지 여기지 아 여기 헷갈려 의사 이제 나랑 동랩인데 어떡할래 아니 이 녀석이? 응 다시 돌아왔어? 이게 맞네 알았다 X됐다 근데 어?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대악마라고? 아드라말리크랩 난투스인 것 봐 왓 따 이거 어떻게 해 나?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건 인간적으로 생사의 경계 쓸 만을 아껴놨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이거 쓰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생사의 경계 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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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요 일단 고지대로 갈까? 조금씩 이동해서 바닥에 얼음 깔아주면 어떻게 해? 바본가에? 덕분에 싸졌는데 기술이? 야 근데 이거 쓴 다음에 다섯 턴을 어떻게 버티 다섯 턴만 버티면 내 생각에는 킥만 하거든요? 아니 피라미드 있으니까 나 그냥 순간이동해서 나가면 되나? 근데 순간이동할 그게 없네 밖에 피라미드가 없네 이게 아드라말리크야? 이게 아드라말리크야? 이거 나 제대로 싸울려면은 그거 해야겠다 심격화해서 난투 쓰고 막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쉽게 낄 거 같거든요 오히려? 피사기 막 꼴아박으면은? 기억력이 지금 너무 높아서 기억력이 지금 너무 높아서 어떤 식으로 가야되나 그럼? 아 근원력 뺏는 것도 있어? 아 그냥 딜을 안 넣어버리네 야 공포 넣는 것 봐 와 공포가 들어와? 너무 좋다 기술이 공포가 몇 턴이야? 한 턴이지? 야 근데 다음 턴에도 공포 들어오면 내가 답이 없는데 번개는 쳤습니다 일단 번? 야 죽음면역인데 공포가 걸리면 어떡하냐 근데 와아 너무해 근데 솔직히 이길만 할 것 같다 진짜 각기격파를 해야 되지만 기술이나 좀 봐두죠 어떻게 짜야될지 모르니까 신격화를 쓸지 말지 이것만 정하면 되네 아 공포 두 턴이야? 이거 죽은 거 아냐? 아 침묵까지 걸려 아 죽었다 이거는 절대 못 이긴다 이러면은 구석에다가 피라미드를 세우고 다 죽이면 되죠 그냥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근원력 있는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잡몹 잡는 거는 아 잡몹 잡는 거는 뭐 신격화 빼고 가고 신격까지 가면은 좀 오래 걸리니까 이녀석이 오늘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시간을 좀 확인해 볼까 오늘의 최종보스가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많군요 안녕 하아 자아 줍줍 가장 안전한 데가 입구죠? 어 입구 가장 안전하죠? 의사한테 말 걸고 나간 상태에서 치욕이나 떨어지게요 오 의사가 진짜 세력이 세다 부하들도 세고 최종보스가 얼마 센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더 셀 것 같은데?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지 얘를 잡아야 되는데 아 물리로 가보고 싶은데 한번 저 슈퍼검으로 한번 물리 한번 가봐 어차피 오늘 썸네일도 써야되는데 물리 한번 가자 물리 한번 가자 갑자기 물리가 확 땡긴다 급전사 급전사 어차피 근데 마방도 높고 이러면은 지능을 다 빼야죠 아 근데 내가 지능 쪽을 너무 많이 투자하긴 했다 힘에다가 뭘 가고 한번만 써보자 한번만 아 돌아온 탕하 전투에 한번 죽음을 만능주의 아니구나 다다익선 다혈질 능력 능력 아 기억은 스킬을 써야되서 필요하죠 스킬을 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뀔 것 같네요 의외로 신격화를 한번 가볼까? 아 근데 이게 지능 기반 기술이라서 필요가 없네 4점인데 6점을 할당해서 양손 무게 주자 그리고 뭐 안갚은 것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하고 해보자 아 능력 포인트 하나 부족하네 이건 4번 란에다가 한번 써보죠 물리기술을 배워 와야겠구만 잠시만 급전사행 급전사행 어떻게 하면 되죠 너가 아니 아 나이 너 이거 맞지 공성태 맹공 도전 통절한 일격 방패 반사 뭐 안쓸거지 보자고 경로 맹렬한 공격 야 맹렬한 공격 저거 뭐야 전투 강타 수천사 수천사 필요없고 압도가 있네 수용돌이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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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 친밀도 하지말고 여기랑 불안당 불안당을 쓸지 말지 좀 고민되는데 양손무기라서 불안당 뭐 그런게 있나 불합리가 있나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갈까 순서대로 해보자 한번 일단은 방패 안쓸거니까 방패관사 같은건 의미 없겠죠 도발 도전 도발 필요 없지 않나 기술이 없구나 기술이 없네 기술이 없네 이거를 해 이거 이거 가져와야 되네 기술이 없네 연마수리도 있으니까 이거랑 와 너무 쓰레기 기술인데 일단 쓰자 가속이랑 순간이동이랑 안되네 요새와? 요새와랑 뭐 물 은 있을거 아냐 확실하게 얼음 굶주린자의 소나기 겁나 센것 봐 지능기발인데 오오 난투 여기다가 와 어썸한데? 일로 가야되죠 가자 그냥 여기죠 스킬이 다 안나왔냐 요렇게 직선반에 나와서 경로에 있는 적을 모두 최대 2명의 대상까지 때리고 강하게 때리고 다리 부상 이거는 소용돌이를 때려버리고 도전 도전 도전을 1번에 두자 돌진이니까 이래가고 이동기 이동기 뒤치기 뒤치기 방어 방어 버프 버프 이건 행동력 보너스 다 땡겨왔죠 지금 내가 뭐 좋은거 좀 없어? 모든 적에게 2500의 피해를 입힌다 와 단검으로 피해를 준다 이동하려고 하면 관통 피해를 받는다 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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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단검이 있어야되는거 아냐?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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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둬 어찌 돈 썩으라긴 많은데 뭐 장비까진 안 바꾸겠습니다 이런거는 너무 귀찮으니까 자 어디 제대로 반사발이 해볼까? 어색 다 단건 필요해? 아 의미가 없지 아이 잠깐만 아 힘줄 파열이 단검이 필요한거야? 아 그렇구나 와 그러면은 쓸게 없네 별로 아 사령술도 지는 기반인데 쓸게 없잖아 아 단건 필요한거 불안당 밑에 써있네 아 단건 필요한거 불안당 밑에 써있네 그럼 일단 가자 그냥 됐고 자 세이브하고 오오 자 이것도 단검 기술이네? 와 그러면은 사실상 필요가 없네 기술이 다섯 칼이 남네 다섯 칼이 남어 문어발 문어발 이런거라도 그래 이런거라도 고통의 족쇄 고통의 족쇄는 물리니까 들어가고 생사의 경계 필요하고 아 필요한거 있네 자 이렇게 자 어디 시작해볼까? 이리와봐 자네에게 한 대 먹여주겠네 뒤가 어디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뒤인가? 한번 평타를 한번 때려보죠 어? 오우야 평타 한방으로 죽을뻔했다 어? 나 무기 무기 빠졌어 뭐야 아 한번 때리는 무기야? 일회용이야 이거? 일회용 무기였어? 일회용 무기 아 왜이렇게 센가 했네 아 참 이거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럼 일단은 이대로 붙어 짜자잔 짜자자자자자자 짜자자잔 잘 가고 그리고 내가 그걸 안 찍었네요 제가 재능을 그 행동력 2 받는 거를 그것만 찍고 옵시다 그건 필요하니까 아 나 너무 어이없다 무기 일회용인게 너무 어이없다 역시 난 법사야 다행이다 전사 아니라서 못 쓸 줄 알고 좀 아쉬워했는데 연약함이 뭔가 있고 내구도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확신이 없었는데 강제로 확신 나버렸죠 아 나 고문 기술 잘 갔구나 까먹고 아 이래가지고 내가 아 왜 왜 행동력을 안 주냐 이 소리를 한 거구나 아 나 가져갈 거 없는데 그러면은 먼저 치여서 빼버릴까? 흫 어어 고문 기술자가 빠져야돼? 빠져 아 나 이거 보스전에서 필요할 거 같은데 고문 기술자는 왜냐면은 악마가 마방이 만삼천이잖아요 아 안되는데 그러면은 동물 친구 해버려? 아 근데 다른 건 뇌절인데 아 동물은 빼고 싶지 않은데 아 왠지 동물같은게 갑자기 갑툭튀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빼놓으면 까먹고 하다가 진행할때 막힐까봐요 너무 나를 나 자신을 못 믿겠어서 걸을타선이 없네 이렇게 보니까 그럼 아싸리 신격화도 가져오자 변신술 하나만 더 찍으면 되네 하정서 하나 빼고 변신술 찍으면 되네 아 와 귀여울까 와 이거 나 진짜 못 빼겠는데 아 동물의 친구 빼야겠다 와 이거 동물의 친구 뭔가 불안한데 이 보스전에서만 쓰죠 바로 어 하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유격대 유격대 이거 말고 사형집행인 야 사형집행인 고무기술장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하고 스킬에서 세 칸이 늘었네요 신격화를 넣고 뭐 아 오 들어가 이거 크흐 아 그랬어? 아 오 들어가는구나 아 아 아 씨 아 아 아 이거 실화가 아 아 43면 재수없으니까 기억으로 가 와 술론 많다 냉기 넣어야죠 이러면은 그리고 그리고 그거 그리고 그거 피부 피부의식, 피부의식 피부의식 어느거지? 왜 안보이냐? 어? 나 피부의식 왜 없죠? 어? 나 피부의식 왜 없어? 어? 왜 없어? 아니 피부의식이 왜 없어? 아 피부의식을 내가 갖고 있어서 없는거구나? 아 그럼 인정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빠지고 근원기술 하나 더 넣어야겠네 얼음 얼음 얼음은 없고 번개 번개가 낫겠다 번개가 제일 세겠다 이게 있으니까 이..이거 말고 이거 회로 회로 있으니까 야 이러면은 진짜 쓸거 같긴 하다 이거는 넣을거고 이게 빠지고 탁 아이씨 일로와봐 이거 필요없는데? 탁 와 슬롯이 부족해 슬롯이 뭐지? 저기다 봐 옮기자 그.. 가면 가면 옮겨 와..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축복 빠져야지 꺼져 추가할.. 그건 너무 번거롭고 근원기술 세개에다 피부의식 들어가야죠? 와.. 와.. 기술 슬롯이 부족해 헤헤 말도 안 돼 자 갑시다 진짜 세다 아.. 도발 뺐어나? 도발은 빠지면 안되지 뭐가 빠져야되지 그러면? 뭐 하나 빼지 않았나요? 이거 안들어가있고 일단 어..무..아 맞다 이거 축복 빠져야지 도발 전투 준비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겁니다 자 하나씩 보냅시다 그냥 가서 죽여도 되는거 아냐? 그럼 왜 해골이 있냐? 아 간호사 여기 있었네 아 간호사 여기 있었네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일단 너 일단 너 잡고 아냐 이거 돌아가야겠다 어 돌아가는게 맞겠다 아 돌아가지 말고 아싸리 전투를 그냥 걸잡 대화로 대화가 있으니까 어 아니면은 구석에 가서 다른 놈을 노리던가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문을 닫으면 좋은데 문이 있나? 문이 있는 맵으로 가야겠네 은신을 해서 문을 열던가 해서 이거는 너무 적이 많으니까 아아 그걸 안 건드렸어요 미안해요 문을 가까이 간거야 이씨 쌍놈의 게임아 여기도 있지 않았나? NPC? 아닌가? 일단 위로 가봐 어 얘 건들면 나한테 개지랄할거 같은데 아 이거 안되겠다 대화해야겠다 대화하는게 맞는거 같다 한번 필살기 연세를 좀 써보죠 아 근데 생살기 온게 써도 나 그냥 아장날거 같은데 아 얼마나 주도권이 빠르길래 저렇게 돼? 아 얼마나 주도권이 빠르길래 저렇게 돼? 아 저렇게 개난살을 하고 신격 어딨어 나 신격화를 안 넣었네 제일 중요한 거를 너무 어리석고 폐쇄로 이렇게 가까워? 아 근데 이거 하면은 나 무조건 넘어질거 같은데 넘어지면 의미가 없는데 다음선에 이것까지 쏟아 부어가지고 궁 갈기면은 진짜 지금 당에 낼 수 있는 최고의 데미지다 진짜 궁을 연사한다면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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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와봐 와봐 어따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침묵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게임오버거든요? 길게 볼 것도 없이 그냥 일단 빗나갖고 뭔진 몰라도 빗나갖고 와 해피불각 이제 안 빗나가고 와 이거 넘어집만 들어가도 박살나는데 빙결은 당근 빠뜨리고 얘가 빙결을 기절 둘 중 하나 걸면은 그냥 어떻게 잘 막았고 와 그러지마 뭐야 그걸 왜 그 논 뺏기는거 아냐? 아 그 논 없지 나 아 잘 생각해 도망갈 것 까지 감안해서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게 맞겠지 이게? 번개복궁 쓰고 왜왜왜 나 기절했어? 내가? 아 그런것도 있나요? 잠깐만요 어 나 이거 왜 두개나 있죠? 아니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의, 이, 이, 인내, 의지, 의지 올리면은 침묵 안걸리는건 없어요 원에, 원에 있던건가? 잘 모르겠네요 내 드러, 들어오긴 할거죠? 저주 걸린거니까 기절, 기절이 이번 턴에 끝나는거야? 아니면 다음 턴도 기절한다는거야? 이거 뭐야 신격화는, 신격화는 다음 턴 내딛치면 끝날거 같은데 아 이거 이 순서면 그냥 내 턴 안 돌아오는거 아냐? 공격화는, 신격화는 다음 턴 내딛치면 끝날거 같은데 아 이거 이, 이 순서 하면은 그냥 내 턴 안 돌아오는 거 아냐? 아.. 의미없고 아! 이번에 끝났다 아 내가 왜 기절이 뜨는 거야? 아 참 나랑 같이 붙어서 그냥 광역으로 기절이 떠버리나봐 큰일났네 하아.. 그러면은 뭐 하나씩 죽여야죠 뭐 별수있나 별수있나? 하나씩 죽여야지 뭐 어느 녀석을 죽이느냐인데 하나씩 죽인다고 치면은 얘를 죽이는게 맞죠? 얘를 내가 도망갈 곳이 없긴 한데 이러면 궁을 꽂느냐 일단 이거는 안쓸거니까 꽂아 저 한방 변신 안한다고? 잠깐만 아이씨 조금만 더 가봐 너 자가 이리로 와볼래? 이 새끼야? 안오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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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명령 아 저렇게 되는구나 원래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리면은 킥만 하죠? 기존보다는 뭐 훨씬 부하들도 다 죽일 수 있을거 같고 아 저건 안좋은데? 그건 아닌데? 근데 내 생각에는 생사의 경계 써도 갈무리가 안될거 같은데? 다음 턴에 생사의 경계를 무조건 써야되는데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내가 얘가 얼마나 움직일지 상상이 안가 너무 강해서 1대1이어도 힘들거 같은데 솔직히 난투 혹시 들어갔나? 난투를 무조건 써야될거 같다 난투를 난투를 그 쓸 그게 지금 안되죠? 백병전이 어 3이 찍혀있네? 난투를 넣어야되네 아 일단은 질르자 아 이거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신경카를 질러야지 여기서 노효로 몇시간 하는거 아냐? 어차피 올라면 여기 거쳐서 와야되죠? 여기다 그냥 지르자 이거면 기절하겠지 어어 기절 좋고 둘 기절 얘가 길이 없는거 같애 얘 막혀 얘 때문에 막혀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가봐 진짜로 아 얘 때문에 막혔나보다 어 이러면은 너무 좋죠? 한턴 번거죠 그냥? 얘를 얘네는 내가 다시 전투 들어갔을 때 은신하고 선빵치면 잡을거 같은데 굳이 얘네를 노리지 말고 악마를 노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저런애들 나는 나는 무사하죠 무사태평이죠 방어두도 못올려 이거 이거 가죽복게 대신 들어와서 그렇지 그렇지 일단 딜 들어간 다음에 잡았고 잡았고 들어왔고 여기 여기 셋을 노리는게 낫네 흫 흫 이게 안죽어? 어 일단 쟤는 갔고 일단 쟤는 갔고 결정할거는 얘가 여기까지 와서 어 얘가 행동력을 지금 축적해놨잖아요 축적이 되는진 모르겠는데 여도.. 나는 여덟칸이 한 갠데 흫 그러면은 나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을 쓴 다음에 일단은 살아 돌아가는걸 목표로 그리고 생새경기를 쓰죠 그리고 죽은 애들 많으니까 뼈에 툴을 써 육천 어 이러면은 뭐 마법으로 기절하지 않는 한은 뭐..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왜왜왜왜 왜그래? 같은편한테? 뭐가 문제야? 음.. 킥만하고 잘하면 이번톤에 다 죽이겠는데? 그냥 가자 아드레날린 아 못간다 이번톤에 다음톤 6이니까 한번 쏠 수 있죠 그럼 얘를 쏴야 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감전 좋아 어 이거 이름 여덟.. 여덟칸 다음톤에? 쟤만 안오면 되는데 와버렸고 어 각도 안나오지 않냐? 아 그냥.. 그냥 지나오고 아니 행동력이 말이 안돼 네 완벽하다 어 저 녀석이 너무 강해서 아예 못 이기는 수준이 아니면은 보조건 이길거 같은데 아 여덟칸이죠 얘는 그냥 선방으로 죽이면 되고 한방에 못 죽이니까 가자 아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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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은 어차피 때리면은 사령술로 차니까 올릴 필요 없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피라미드로 갈 수 있느냐 세이브 일단 해 갔어 왔어 왔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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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은신하고 무조건 적대 상태인거 아냐 지금 불불불불불부터 켜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여기있네 얘네 올라올라올라 아 안보이는 것 봐 개 무서워 안 보여 흐어여 비를 내릴 짬도 없다 책 내려놓지마 계속공부해 어 한방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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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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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여깄어? 오 미친놈이야 시야 겁나 넓어 이제 이제 까 솔직히 상자 세워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두 마리는 올라가 있겠지? 시야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두 마리가 올라가 있네 두 마리 다 올라간 건지 한 마리만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절로 가야 되는데 난 그럼 두 마리가 올라가 있네 그리고 센터에 얘가 이거 나 은신이동으로 갈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 돌아가면 자리 못 잡을 거 같은데 나 돌아봐 왜 뒤를 돌고 있지? 오 씨발 미친 새끼 오 야 미... 에이 지랄놈 에이 지랄놈 어 너? 간다? 이미 비를 뿌려놓은 곳이야 남겨 아이 웃기지마 웃기지마 그게 말이 돼? 어 근데 킥만하다? 반전의 반전인데? 킥만한데? 일단 물리게 어 이거 얘 상체 이상이 너무 그거야 딜이야 신격화 쓰고 번개 꽂고 어차피 일로 와야 되니까 일로 꽂고 아드레날린을 쓰고 생사의 경기를 써야겠지? 이게 맞겠지? 와 진짜 한턴에 많이 써먹는다 다음 와 괴물이야 괴물 거의 거의 신이야 내가 프롤로그 때 저걸 어떻게 이겨라고 얘기했던 그 크라켄이 이 녀석 상대도 안 돼 발끝에도 안 미쳐 미친 괴물이야 상대 이거 키시기만 제대로 안 걸리면은 너무 킥만 하죠? 오히려 나는 죽은 갈망 때문에 딜 추가되고 와아아아 죽었어 이거는 무조건 필사기 꽂아야죠 여 이렇게 꽂을까 한가운데다? 쟤를 그냥 맞추지 말고 아 이정도면 꽂아도 되겠다 빙결 면역 와아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정도라고? 다음 턴에도 신격화가 터져? 이거 이거 이번 턴에도 끝나는 거 아니야? 어 투박궁 어 두번이야 으응 어 너도 너도 시계 맞았어 넘어졌어 개멍청해 고지는 없고 그냥 내려가야겠다 기절했네 넘어진 데다가 와 너 어떡하지 이거 이거 일단 가죽 벗기기 하면은 저항력 절반되죠? 와 가죽 벗기기 처음 써본다 저항 무효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와아 한 턴 밖에 지속 안돼? 너무 어렵다 일단 수면도 있고 일단 얼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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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한번 걸고 오한 어 야 이겼는데? 아 7천리 저렇게 약해? 맞아놨다 강아지 잘가 이게 이겨져? 와 의사는 죽었다 와 이겨지네 이거? 와 상상초월이다 진짜 아드레날린이 제가 이 치명타 쪽 타면서 처음 봤는데 오늘 진짜 좋다 아드레날린이 진짜 좋다 아드레날린이 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턴에 쓸 거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얼리거나 기절시켜가지고 완전 그 때려 부술 수도 있고 의사에 편지라는 게 있네요 일단 편지 먼저 보자 편지가 왜 두 개나 있어 일지도 있어 왜 묻혔다 진짜 하아 제가 네오날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의사 집에 있는 상자 열쇠 아 대악마 플레이어는 이길 수 없다고 대악마 의사 집 열쇠 어둠의 혀 아 근데 장비는 좀 까봐야 알겠는데 저 집에 의사 일지 한번 읽어보자 뭔 생각을 하고 다니 아니 아 이거 욕한 거 같네요 사망했는데 성공했대 일부러 사망시켰나봐 자 그러면은 이동을 잠깐 요기 있는 거 뭐죠 이거 왠지 얘도 부활하는 건 아니겠지 쟤는 가오가 있지 죽었으면 죽은 거지 의사 집에 있는 상자라 그랬는데 집에 상자가 있는 건가요? 저는 안 보이죠 이스벨이 아닙니다 기이한 씨앗 기이한 씨앗 기이한 씨앗 어딨어? 근데 여기 있던 뭐 상자 있다는데 상자는 좀 나중에 봐도 될 거 같고 어 지하실 있네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깨버렸어 아 뭐야 문은 아 시대가 없는데 지금 문이야 부셔버려 진짜 오래 걸릴 거 같애는데 진짜 오래 걸릴 거 같애는데 지금 몇 시죠? 다섯 시 안으로 쇼부 친 거 같은데요 음 55분이네요 아 잘 잡았다 오늘 만족이야 오오? 왜 이렇게 넓어 올라가 악마 악마의 구역 근데 얘가 왜 악마를 어떻게 조종하냐 했는데 대악마라서 악마를 조종한 거구나 상자 같은 거는 모르겠고 다음에 보는 걸로 하죠 어 볼 게 많네요 생각보다 다 내일 안.. 다음에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일단 전당으로 가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얘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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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많아 확실하게 다 해제됐네요 어휴 어휴 내가 앨런 회사의 분신입니다 유령 내 장 따기 헤에에에에에에에 와 대지저왕 15% 붙어있어 그거 말고는 좀 구데기다 주도권 붙어있네 이걸로 가야겠다 이거는 미리 껴두자 어어어어 어? 어? 아 기교야 실수 아 어차피 뭐 쓸만한게 없으니까 와아 이건 이제 내 구역이다 신격화가 좋긴 하다 아드레날린이 있으니까 신격화가 좋은거 같네요 아니였으면 그냥 약간 밸런스 생각해서 상태에서 하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아이템이나 한번 까보죠 아 새로운 법이 안생기니까 좀 그 재미는 없는데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결혼반지가 있었군요 근원의 목걸이 성소 이건 내가 낄 그 수준 아니다 구데기다 기절한다는건 되게 매력있는데 불속에서 만들어진 반지 재치 2 불안당 염화술 대기술 소환술 첫번째꺼랑 바꾸면 되겠네요 두번째꺼랑 불안당 불안당 두개 올려주고 대지술 올려주고 사령소 올려준다 아 미묘한데? 아야 아냐 아냐 안좋아 착각했다 진흥이랑 기교를 착각했네 강인한바지 재치 2 강인한바지 능지가 낫죠 아 애초에 못 끼는구나 이건 힘 14 대장군 물리방어 400에 마방 88 불안당하나? 어 대기술 두개 어 이정도면은 이게 낫겠는데 일단은 방어가 올라가는게 너무 좋죠 제가 방어가 낮은데 방어 3600 마방 3300 어 더 세졌어 마방이 아 근데 솔직히 좀 없다 건강 마이너스 파손불가 용병 다리갑주 재치 2 화염 물 대지 생명력 300 올라가고 좋아 보이는데 아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좋은데? 이게 다야? 이게 다냐고? 아니 나 저 강력한 악마 지하가 열렸으니까 지하실 열렸으니까 아 뭐 지하실이 열렸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해야겠죠 썸네일을 찍구요 아 재밌었네요 오늘건 진짜 만족입니다 이 맵을 왔을 때 사실 그런게 있잖아요? 잘 만든 맵을 보더라도 큰 도시가 있으면은 좀 이제 옛날이야 뭐 NPC들이 사고생활이 다 되고 캐스트가 뭐가 있을지 모르고 볼게 너무 많아서 복잡한 그 마음 오픈월드 처음 할 때 그 마음으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많이 해결을 해서 이 동네 사실상 다 끝났고 거의 지금 보이는거는 하.. 어디 찍은 데서 가자 이제 마무리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불안당이 상당히 강력한 음 능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은거야 이거하고 하면 되네 왕치강타하고 리자드 악몽하면 되네 리자드 악몽에 달릴수가 있는게 확실한건가? 모르겠네 잘 너 여기 못 내려가냐? 일로와봐 너무 끝인거 같기도 하고 장비 이번 장비는 때깔이 참 곱죠? 아 너무 밝지 않은게 좀 아쉬운데 아 좀 멋있는 그런거 안되니? 어흫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잡혀있는거 같아 내 캐릭터가 아닌거 같애 타아 보호되고 있습니다 야이 불안당 기술도 이렇게 에너지파 자세야? 불안당이랑 전혀 안어울리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기공포잖아? 아 이거 빼줘야되는데 이걸로 가죠? 아... 조금 애매한데? 게임 화질을 워낙 높여놔가지고 영상화질을 안 땡겨도 화질이 좋긴 한데 찝찝하네요 여러분 이걸로 썸네일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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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